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교사 1회입니다. 1-1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감인 에드워드 잭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 건물 곳곳에 재활용함이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몇몇 학생은 안에 액체가 남은 채로 탄산음료 캔을 그것들 안에 던져넣습니다. 남은 탄산음료는 매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재활용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용기를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비우기를 요청합니다. 음료를 다 마실 수 없으면 재활용함에 용기를 넣기 전에 남아있는 액체를 모두 화장실 세면대에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더 깨끗하고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 협조할 것을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 1-1의 소재는 음료수 용기의 배출입니다. 남자는 음료수가 남은 채 탄산음료 용기를 재활용함에 넣어서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났고 재활용이 더 힘들어지니 완전히 용기를 비운 다음 재활용함에 넣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음료수 용기의 내용물을 비운 다음 재활용함에 넣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포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란다. 저를 작업실에 초대해 주어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앉으세요. 저는 이 공간을 3명의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쓰지만 지금은 그들이 외출했어요. 그렇군요. 작업실이 정말 멋있고 아득해요. 갖고 계신 모든 식물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것들이 공기를 상쾌하게 해줘요. 그것들을 누가 돌보나요? 작업실을 공유하는 우리 넷이 돌아가면서 그걸 해요. 그거 좋군요. 화분에 부착된 작은 메모장은 뭘 위한 건가요? 그건 식물돌봄일지에요. 우리는 식물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물을 주는지 식물이 얼마나 많이 햇볕을 받는지 식물 위에 벌레가 있는지 등을 적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겠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키울 때는 돌봄일지를 쓰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유용해요. 이 글 1-2의 소재는 공동으로 식물을 키우기입니다. 여자는 공동으로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의 돌봄일지를 함께 쓰면 식물 관리에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공동으로 식물을 키울 때는 돌봄일지를 함께 쓰는 것이 유용하다입니다. 따라서 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도로시 존스겠군요. 저는 폴 쿠퍼입니다. 그냥 폴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폴. 도라라고 불러주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의 이메일을 읽었어요. 수행을 개선할 점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군요. 맞아요. 힘을 덜 들이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바로 그 점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저 기계 위에서 2분간 달릴 거예요. 저는 당신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할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까요? 500미터 경주에서 달린다고 상상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기 중 하나지요. 그리고 당신의 달리기 기록을 점검한 다음 저는 당신을 위해 5회 분량의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거예요. 그런 다음 저는 당신을 그 프로그램으로 코치할 거예요. 좋아요. 가서 옷을 갈아입을게요. 이 글 1-3의 소재는 달리기 훈련입니다. 여자는 더욱 빠르고 덜 힘들게 달리기 위해 남자를 찾았고 남자는 여자의 달리기 기록을 분석한 다음 훈련을 계획하겠다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달리기 코치와 훈련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컴퓨터의 그 사진은 뭔가요?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 형의 앞들에서 캠핑했어요. 정말요? 재밌었겠네요. 그래서 나무 옆에 이 집이 형의 집인가요? 네. 그는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나무에 새 집이 있네요. 형이 새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군요. 오! 그건 제 조카들의 새 집이에요. 그들이 그 새 집을 직접 만들었지요. 좋네요. 오! 당신이 바비큐 그릿 옆에 서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 분명 당신이 요리를 했겠네요. 맞아요. 제가 캠핑 요리사였죠. 텐트가 앞들에 있군요. 좋아 보여요. 우리에게 맞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사하네요. 와! 텐트 옆에 손수리 안에 있는 이 수박들이 크군요. 제 형이 그것들을 뒤뜰에서 길러요. 올해 그것들이 참 잘 자랐어요. 당신이 형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군요. 이 글 1-4의 소재는 집 앞들에서의 캠핑입니다. 텐트 옆에 손수리에 큰 수박들이 있다고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칼라, 한국 여행을 위한 짐채기기를 끝냈니? 거의 다 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의 파란 여행 가방을 사용해도 괜찮지요? 물론이지. 하지만 일주일의 여행을 위해서는 그게 약간 좀 작지 않니? 안 작아요. 제 배낭도 가져갈 거라서요. 그렇구나. 한국에서 반드시 작동하도록 플러그 변환기를 확인했니? 네, 그렇게 했어요. 그건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제 노트북과 다른 기기들에는 플러그 변환기가 필요 없어요. 잘 됐구나. 그리고 L가이드라는 번역 앱에 대해 들어봤니? 그게 매우 유용할 것 같구나. 제 휴대전화에 이미 그걸 다운로드했어요. 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잘했다. 오, 여행용 비상약 상자도 짐에 넣었니? 오, 아니요.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 사야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화장실에 여분이 하나 있어. 내가 가서 가져다 줄게. 이 글 1-5의 소재는 외국 여행 준비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행용 비상약 상자를 짐에 챙겼는지 물었고, 여자가 아직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장실에 있는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 갈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상약 상자 가져오기입니다. 따라서 1-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셔. 네, 요사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필깎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동 모델과 전통 모델이 있습니다. 잘됐네요. 저는 수동 모델을 원합니다. 재고가 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15달러이고 저것은 25달러입니다. 오, 10달러는 상당히 큰 가격차군요. 그것은 더 비싼 모델이 연구품질 보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좋군요. 그럼 저는 더 비싼 연필깎이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이 페네슬 잉크 한 평이 필요합니다. 음, 펜에 맞을 것 같은 값싼 잉크가 있습니다. 한 병에 5달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급 만년필이므로 이 잉크를 권해드립니다. 한 병에 15달러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님은 총액의 10%를 할인받으시게 됩니다. 잘 됐네요.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이글 1-6의 소재는 문구류 구매입니다. 여자는 평생품질 보증을 해주는 25달러짜리 수동모델 연필깎이와 한 병에 15달러짜리 만년필 잉크를 사고 쿠폰을 사용하여 총액에서 10%를 할인받았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36달러입니다. 따라서 1-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캐브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댄스 워크숍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좋은 소식이 있어. 켄트 댄스 클럽이 특별 댄스 워크숍을 개최해. 들었어. 세계의 전통 탈춤에 관한 거야. 맞지? 맞아. 내가 역사 전공자이고 춤을 좋아하니 그 워크숍에 정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말이 정말 맞아. 나는 이미 등록했어. 그게 우리 대학이 아니라 빅토리아 대학에서 열리는 거지. 맞지? 응. 여기에서 약간 멀지만 괜찮아. 빅토리아 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더라. 차를 타고 가는 길이 경치가 좋다고 들었어. 그래. 너도 워크숍에 참석하는 거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정말? 하지만 너는 그 댄스 클럽의 워크숍에 항상 참가하잖아. 그날 주니어 스타스에서 오디션이 있어. 어제 거기서 온 전화를 받았어. 와. 정말 좋은 기회잖아. 행운을 빌어. 이글 1-7의 소재는 댄스 워크숍입니다. 남자는 댄스 워크숍이 있는 날 주니어 스타스에서 오디션을 실으게 되어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댄스 워크숍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는 2번 오디션 일정과 겹쳐서입니다. 따라서 1-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스노우모빌 투어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이번 겨울에 스노우모빌 투어를 가는 게 어때요? 물론이죠. 아주 멋질 것 같군요. 아는 게 있어요? 네, 선샤인 피크 리조트에서 스노우모빌 투어를 하네요. 좋네요. 우리가 2년 전에 해리를 거기에 데려갔었잖아요. 거기 아름답지요. 투어는 언제 하나요?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일 운영해요. 1월 둘째 주에 이틀 동안 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그런데 초급자용 투어가 있어요? 네, 있어요. 다양한 수준의 투어가 있으니 해리와 우리가 초보자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군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투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5살 미만의 어린이는 투어 참가가 허용되지 않아서 올해 해리가 5살이 되니 완벽해요. 오, 완벽하군요. 이글 1-8의 소재는 스노우모빌 투어입니다. 장소, 선샤인 피크 리조트. 운영 기간, 에브리데이 프롬 디셈버 1st 투어 페브러리 20th. 초급자 투어 개설 여부, 헤브 투어입 포 비기너스. 참가자 연령 제한, 칠드런 언더 파이브 아나트 알라우디드. 이런 것들은 다 언급되었지만, 4번, 요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번 문제입니다. 해피 워크 챌린지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덕스 엑스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엑스포 총 주최자인 다이앤 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피 워크 챌린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을 하면서 동물보호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여러분이 걷고 싶은 거리를 10, 30 또는 50km 중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는 지금부터 9월 30일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한 거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걷기 시작할 때 앱을 작동시키면 그것이 거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들과 광고주들이 목표를 완료한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얼마나 긴 거리를 걷는지에 따라 기부를 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우리의 후원자들이 제공해주는 반려견 간식과 강아지 모양의 열쇠고리를 받습니다. 부디 이 즐거움에 동참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글 1-9의 소재는 동물보호소 기금 마련을 위한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후원자가 제공한 반려견 간식과 열쇠고리를 받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반려견 간식과 열쇠고리는 참가자가 구입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1-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소형 탁상용 선풍기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암. 노트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이미. 사무실 제자리에 놓을 소형 탁상용 선풍기를 찾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어디 봐요. 음... 얼마나 큰 것을 원하나요? 크면 클수록 더 시원해요. 제 책상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그것은 20cm보다 더 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30달러 넘게는 쓰고 싶지 않네요. 알겠어요. 이제 풍속 조절 개수 3단과 5단 중에 골라보세요. 음... 저는 풍속 5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단 풍속을 가진 것으로 선택할게요.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되네요. 그것들은 전력을 다르게 공급받네요. 당신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플로그로 연결하는 방식이 일정한 전력 공급 때문에 더 낫지만 작은 선풍기에는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기 컨센트가 제 책상에서 좀 멀어서요. USB로 전력 공급이 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은 이것으로 해야겠네요. 이 글 1-10의 소재는 소형 탁상용 선풍기 주문입니다. 크기가 20cm보다 더 작고 30달러를 넘지 않는 가격에 풍속 조절 개수는 3개인 것 중에서 USB 전력 공급형 제품을 사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문한 소형 탁상용 선풍기는 3번입니다. 따라서 1-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11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화장실 세면대가 막힌 것 같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오 맞다. 내가 막 살펴보려던 참이었어. 백안공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먼저 그것을 살펴볼게. 정답은 1번. Possibly, but let me check it out first입니다. 이 글 1-11번의 소재는 화장실 세면대 막힘입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막 살펴볼 참이었다고 대답했고 남자는 백안공을 불러야 하지 않냐고 물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Possibly, but let me check it out first입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No problem! Let's just order out for dinner입니다. 이 글 1-12번의 소재는 저녁식사 준비입니다. 퇴근길에 토마토를 사왔는지 물어보는 여자에게 남자는 사오는 것을 잊었다고 사과했고 여자는 괜찮지만 저녁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o problem! Let's just order out for dinner입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야할 게 더 있나요? 음, 오! 샴푸랑 컨디셔너요. 우리는 그것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그것들은 7번 통로에 있네요. 저쪽 다음 통로예요. 그래요! 봐요! 이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상표네요. 이번 주에 할인 중이네요. 잘됐어요. 우리가 몇 개 필요하지요? 잠깐만요. 온라인에서 가격을 보고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20% 할인인데요. 여기가 더 싸지 않나요? 음, 보세요. 묶음으로 온라인에서 더 싸네요. 온라인에서 그것들을 삽시다. 우리가 내일 쓸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날 배송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일 오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오, 잠깐만요. 그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드네요. 여기 배송비 보이나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온라인에서 더 비싸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정답은 2번, Right! We need to check details not to pay more 입니다. 이 글 1-13번의 소재는 생필품 쇼핑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샴푸와 컨디셔너가 다 떨어져가서 새로 사는 상황입니다. 상점에서 할인하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면서 남자가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고 말했으나 여자가 내일 당장 쓸 것이 없을 것을 걱정했고 이에 남자가 빠른 배송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자 여자가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을 발견하면서 온라인 상품이 상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졌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Right! We need to check details not to pay more 입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2-14번의 정답이 저녁을 같이 먹을 거야. 2-14번의 정답은 그렇군요. 저는 약간 배가 고파요. 저녁은 뭔가요? 3-14번의 정답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파스타를 만들었어. 그러니 가서 씻고 주방으로 오렴. 3-14번의 정답은 정말 멋져요. 하지만 먹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니? 어서 말해봐. 오늘 제가 학교에서 올해의 학생으로 뽑혔어요. 와, 축하해.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한 학년에 한 명의 학생만 뽑혀요. 그거 대단한 일이구나. 아마 그건 내가 올해의 정말 잘해서 그런 것 같구나. 맞아요. 제가 많은 분야에서 큰 성취를 거두어서 뽑혔어요. 정답은 3번, Right! I accomplished a lot in many areas. So, I was selected. 이 글 1-14번의 소재는 올해의 학생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올해의 학생으로 뽑혔다는 말을 듣고 아마 남자가 매우 잘해서 그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Right! I accomplished a lot in many areas. So, I was selected.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1-15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커트가 아이린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린과 커트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둘 다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그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견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 몇 분으로부터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부모님이 모두 학교로부터 매우 먼 곳에 사셔서 학기 중에는 그분들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린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양노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어르신들이 견본을 써보고 피드백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린은 커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았고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작년에 한 양노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에 가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트는 아이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을 알아.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자. 정답은 5번 이 글 1-15의 소재는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 제품 디자인입니다. 커트는 작년에 자원봉사를 했던 양노원에 가서 그곳의 어르신들에게 제품 개발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려 하므로 커트가 아이린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I know of a good place. Let's go and ask if we can get help입니다. 따라서 1-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 1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6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집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은 점점 더 매력있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아파트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내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실내 정원을 위한 좋은 후보에 관해 말해봅시다. 첫 번째는 셀러리입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지어 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이 담긴 잔에 그것을 넣어두시면 새로운 줄기들이 위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깊은 화분에서는 당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추위를 잘 견디고 섭씨 약 15도에서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더 따뜻한 지역에 산다면 고추가 여러분에게 적격입니다. 그것들은 하루에 14에서 20시간 사이에 높은 수준의 빛이 필요하고 섭씨 약 23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시간 정도 빛을 쬐다면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잠깐 광고 방송 들으신 후에 식물 키우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지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남자 가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 1-16에서 17번의 소재는 실내 채소 재배입니다. 남자는 실내 정원을 위해 키우기 적절한 채소와 그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실내 정원 가꾸기에 적절한 채소들 Vestible suitable for indoor gardening입니다. 따라서 1-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채소가 아닌 것은 샐러리, 당근, 고추, 토마토는 언급되었지만 3번 호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만다 존스 박사님께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부는 장애가 있거나 지정된 수거장소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두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귀하의 환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스미스씨가 이 특별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씨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이동 능력이 의료상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동의를 받아 우리는 귀하가 스미스씨의 신체 장애에 대한 의료 증빙 서류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첨부된 양식을 확인하시고 그의 의료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수거 부서 운영 관리자 데보라 존슨 드림 이 글 1-18번의 소재는 의료 증빙 서류 제공 요청입니다. 의사가 담당한 환자가 시에 폐기물 수거 특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의 이동 능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니 정보를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사 소견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KT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KT는 탁자 반대편의 형사 윌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 집에 왜 왔지? 그녀는 궁금해했다. 윌은 최근 로이스 댁에 무엇이든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했다. KT는 음... 별나게 조용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수다스러운 노령의 로이스 부인을 지난 며칠 동안 밖에서 보지 못한 것은 정말 이상했다. KT는 몹시도 알고 싶었다. 윌은 조앤 로이스 씨가 실종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인가요? 라고 KT가 물었다. 네. 그분 아들이 그분의 집이 잠겨있지 않고 몇몇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이스 부인이 48시간 넘게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라고 윌이 대답했다. 갑자기 KT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의 입이 딱 벌어졌다. 로이스 부인이 납치된 건가요? 라고 그녀는 물었다. 윌은 네. 저희는 누군가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를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KT는 자신의 이웃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끔찍한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다. 이 글 1-19의 소재는 이웃의 납치입니다. 이웃이 지난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형사가 집을 방문하여 그 이웃이 납치되었다는 말을 하자 그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몸이 얼어붙었다는 내용이므로 글에 나타난 케이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궁금한 에서 충격을 받은 입니다. 따라서 1-19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했습니다. 1-20번 보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에 얘기치 않은 일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서 여러분이 자신의 예술품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하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성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혹은 내용 문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직관이 완전히 운용모두인 채로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는 어떤 변화든 그것을 따라 흘러가고 맞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과정을 바꾸는 것이 예술세계의 성공에서 극히 중요하다. 직관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특히 우리의 창의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그렇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 있다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태사를 일러주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예술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글 1-20의 소재는 예술 창작과 직관입니다.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중간에 가로막히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때 직관의 흐름을 따라가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창의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렇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예술 창작 과정에서 난관을 만나면 자신의 직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1-2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1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It's time to cash your chips 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족 지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탄생 에서부터 사망 까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한다. 내가 보기에는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영혼을 괴롭히는 선택이 아닐 때는 성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 단 한두 번만 있다. 첫 번째는 성인기의 초년 시절인데 그때는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여러분은 돈을 저축하거나 건강에 신경을 쓰거나 혹은 그 문제라면 특정한 경력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닫지 못한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입지를 만회할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은 언젠가 나중까지 지연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한 시기는 인생의 만년인데 그때는 여러분의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격차가 줄어든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항상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 높은 장애물을 넘는 데 실패하고 여러분의 실제로 된 그러한 사람을 포용한다. 이제 칩을 현금으로 바꿀 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싼 여행을 예약한다. 여러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죄책감 없이 그 1 쿼트 용량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 글 1-21의 소재는 미뤄둔 욕구의 충족 성인기의 즉각적인 욕구 충족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두 번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자신이 원하던 바를 달성 하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포용하는 인생의 만년 이라는 맥락이며 밑줄 친 부분은 이 시기에 드디어 욕구를 충족시킬 피로를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미뤄둔 욕구를 충족할 때가 왔다는 의미인 3번 여러분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피로를 느낀다. You feel the need to fulfill your desires before it's too late 입니다. 따라서 1-2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22번 문제입니다. 다음글의 요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보든 미술 작품을 처음 접할 때마다 나는 즉시 내가 보고 있는 것에 관해 판단 과 추정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작품과 그것의 장작자에 관해 스스로 에게 질문한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미술가 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은 다른 미술가의 작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나는 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려고 정보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보려 주의를 둘러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함께 그것들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성출을 기록하는 더욱 완전한 기록을 구성한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경력 전체에 걸쳐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도구이다. 그것들은 미술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작품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입니다. 미술 작품 소개를 받을 때마다 작품과 창작자에 관한 의문이 들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을 찾는다고 언급한 다음 그 두 가지가 미술 전문가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핵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은 전문가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할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2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야구선수들처럼 현대의 오페라 가수들 또한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건의 직면에 있다. 그들은 거의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하고 비행기에서 급히 내리고 가장 힘든 배역을 수행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동료 집단을 다루고 어떻게든 전체적인 조화의 감각을 형성한다. 그들은 세계의 훌륭한 오페라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대단히 다양한 음향 환경에 마주친다. 그것은 야구 슈퍼스타인 베이브 루프가 8경기짜리 서부 해안 출정에서 야간 경기를 마친 다음 갑자기 낮 경기를 하게 만드는 것. 9회에서 시속 95마일의 공을 던지는 새로 등판한 구원 투수에 맞서게 하는 것. 그리고 TV 스포츠 채널의 경기 후 인터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말로 해서 자신이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기분을 말하게 되는 것과 음악적으로 동등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과 그것들 상황들이 정신과 신체에 가하는 타격을 고려해 볼 때 현대의 가수들이 정말로 매우 잘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 1-23의 소재는 현대 오페라 가수의 힘든 작업 여건입니다. 현대의 오페라 가수가 장거리를 여행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료와 상황에 맞추어 어려운 배역을 수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업무를 매우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현대 오페라 가수의 힘든 작업 여건 Demanding Working Conditions of Modern 오페라 Singers 1-2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충실함, 감정적인 기술, 공존 가능성, 공감적인 인식의 질을 관찰할 때 이것을 하도록 돕는 감정에 감사하라. 즉, 여러분의 시샘과 질투심에 감사하라. 부드럽고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에서 이 두 감정은 여러분이 관계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들은 또한 여러분이 받는 사랑과 관심의 깊이 여러분이 느끼는 충실함과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충실함, 자원, 인정, 안정감의 안정적인 원천과의 연결의 질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의식하고 충실하고 안정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이 많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질투심과 시샘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것인데 심지어 바로 이 순간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그러하다. 이 두 감정이 자유롭게 적절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안전한 친구와 건강한 짝을 식별하여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샘과 질투여 고맙다. 이 글 1-24의 소재는 시샘과 질투심의 긍정성입니다. 시샘과 질투심은 건강한 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파악하고 고르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이미 시샘과 질투심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니 이 감정들의 감사함을 느끼라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샘과 질투심, 건강한 관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감정들 질러스의 NMB, Emotions Guiding Us Toward Healthy Relationships입니다. 따라서 1-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천별 미국의 전기 생산을 보여주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점유율은 추정이다.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기 생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것은 2022년에 전기 생산의 약 35%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석탄은 2017년에 미국의 전기 생산에서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지만 그것의 점유율은 그 이후에 감소했으며 그런 다음 2021년에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 미국의 전기 생산에서 석탄의 점유율과 원자력의 점유율은 약 20%로 거의 같았다. 재생 가능한 연료의 점유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의 점유율은 2017년의 점유율 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주어진 해들 동안 수력의 점유율은 미국 전기 생산의 5%에서 10% 사이에 머무르면서 5가지 원천 중에서 가장 적게 유지되었고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글 1-25의 소재는 미국의 전기 생산입니다. 재생 가능한 연료의 점유율은 2017년의 10%였는데 2022년에는 이것의 2배보다 적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2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1-26번 문제입니다. 루돌프 칼 골만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루돌프 칼 골만은 애리조나주 친르에서 태어난 나바조족 화가였다. 골만은 아메리카 인디언 미술의 피카소로 알려졌다. 그는 많은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받았는데 그로 인해 결국 나바조 부족 의회로부터 멕시코 시티 컬리지에 들어가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골만은 뉴멕시코주로 이사했고 1968년에 타우스에서 나바조 갤러리를 열었다. 그것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소유한 최초의 미술관이었다. 1973년에 그는 뉴욕시의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열린 아메리카 인디언 미술관에서 온 걸작 전시회에서 작품이 전시된 유일한 생존 화가였다. 골만의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와 데이빗 세커러스와 같은 멕시코의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의 그림 중 많은 수는 나바조족 여성, 나바조 자치구역에서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그 너머 세상의 여성들과 관련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74세에 죽었다. 뉴 멕시코 주지사인 빌 리차드슨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여 조기를 개항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 1-26의 소재는 루돌프 칼 골만의 생애입니다. 골만의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와 데이빗 세커러스와 같은 멕시코의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루돌프 칼 골만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멕시코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입니다. 따라서 1-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번 보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7번 문제입니다. 2023 스쿨 지오그래픽 컴퓨티션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학교 지리 경연대회 지리를 사랑하세요? 큰 상을 원하나요? 와서 겨루세요. 모든 9학년과 10학년 학생에게 열려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 도시의 지리입니다. 일정에 주목하세요. 사진 경연대회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메인 로비 퀴즈 경연대회 예선전 9월 8일 금요일 점심시간 지리교실 결승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강당 각 부문의 우승자에게는 다음이 시상됩니다. 트로피, 상품권, 그리고 학부모의 밤에 소개되는 명예 등록방법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등록하려면 학교 웹사이트인 www.acadiahighschool.edu를 방문하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글 1-27의 소재는 지리 경연대회입니다. 퀴즈 경연대회의 결승전은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퀴즈 경연대회의 결승전은 지리교실에서 진행된다입니다. 따라서 1-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28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8번 문제입니다. 그랜델 워킹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델 걷기 축제 그랜델 계곡에서 재미있는 걷기 여행 날짜 9월 3일에서 6일까지 출발 지점 그랜델 에듀케이션 센터 주최자 그랜델 워킹 클럽 신입 회원은 항상 환영합니다만 B 회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워킹 A 수준 매우 경험이 많은 등산가들만을 위함 경로 16마일 출발 시각 오전 7시 30분 소요시간 6시간 이상 워킹 B 수준 경험이 있는 걷기 여행자를 위함 경로 9마일 출발 시각 오전 9시 30분 소요시간 5시간 워킹 C 수준 가족 전체에게 이상적임 경로 4마일 출발 시각 오전 10시 소요시간 2.5에서 3시간 장비 안전 등산화, 배낭, 방수되는 재킷, 모자, 장갑이 권장됩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만 받습니다. 사전 등록을 권고합니다. 걷기 세부 사항과 지도를 위해 www.granderworkingfestival.org를 방문하세요. 이 글 1-28의 소재는 걷기 축제입니다. 워킹 C의 소요시간이 2.5에서 3시간이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워킹 C의 소요시간은 3시간 이하이다 입니다. 따라서 1-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9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문학 비평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된 텍스트 중심의 이론은 독자의 역할에 아주 적은 관심을 두었다. 문학 작품의 의미는 저기 그곳에서 책장 위에 단어들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더 인문주의적이거나 통합적인 적돈법을 채택했던 이전의 전통과는 달리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소위 신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읽기와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뿐 아니라 작가의 전기, 개성, 의도 또한 내적 일관성, 인유, 모호함에 재치있는 해석보다 덜 중요했다. 다른 분야에서의 실증주의적인 성공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았던 이 시기의 문학 비평가들은 문학의 과정에서 가장 골식거리 요소인 독자를 제거함으로써 읽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작품을 그것이 주는 심리적, 감정적 효과와 혼동하는 것은 왜곡하는 상대주의와 신뢰할 수 없는 주관주의를 낳는 정서적 오류를 구성한다고 단언하였다. 이 글 1-29의 수제는 문학의 신비평입니다. 5번 인시스티드의 목적어인 명사절에서 추호 역할을 하는 동명사 9를 유도해야 하므로 동사원형인 컴퓨즈는 적절하지 않고 동명사인 컴퓨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1-2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0번 보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헌법은 전통에 얼메이지 않는다. 그것은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본다. 수구의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의한 통치를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통 그 자체를 존중하기를 거부한다. 민주주의 헌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통을 돌아볼 가능성을 더 커지게 한다. 비슷한 이유로 자치시민들은 기존의 선호와 신념을 바꿀 수 없는 것, 자연스러운 것 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적인 공공영역에서 수구의 중심점은 이성에 의거한 논의의 선호와 신념을 맡김으로써 그것들을 둘 다 형성하고 자주 바꾸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수구의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위협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선호 그리고 특히 아동의 선호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행에 찬성한다. 회의적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선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중진하고 사람들이 우연히 가지게 된 선호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저 단순히 시행하지는 않을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글 1-30의 소재는 민주주의 헌법에서의 선호와 신념입니다. 수기 민주주의자들은 전통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의한 통치를 원하므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위협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선호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행에 회의적임을 주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어프로빙을 스켑티컬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1-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1-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할리우드 남녀 배우들은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자신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했다. 클럭 게이블, 지미 스튜어트, 타이론 바우와 같은 남자 슈퍼스타들이 군대에 입대했다. 여배우들은 전국을 비행기로 돌며 전쟁 채권을 팔았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일부는 할리우드 캔틴에서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고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는 것이 밤에 목격될 수 있었다. 영화사에 흑인과 백인 음악가들은 라이브 음악을 연주했다. 이러한 인도적인 표현들은 함께 춤을 추는 흑인과 백인의 섞인 쌍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정치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 캔틴을 인종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것은 워너브러더스 사이의 주요 스타이자 캔틴의 창립자이며 아카데미상을 두 번 수상한 베트 데미스와 존 가필드가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배우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 중단되었다. 배우들이 없으면 캔틴은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군대나 미국의 나이트클럽과는 달리 할리우드 캔틴은 인종 간에 통합되어 있었다. 빈칸에 들어간 말은 4번 인테그레이티드가 되겠습니다. 이 글 1-31의 소재는 2차 세계대전 시기의 할리우드 캔틴입니다. 할리우드 캔틴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는데 이를 인종별로 분리하자는 논의는 베트 데미스와 존 가필드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통합되어 인테그레이티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생명을 순전히 기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모든 생물학적 다양성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적은 바리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솔깃할 수도 있고 호랑이와 북극곰의 수는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도 생태계는 더욱 꽤 줄어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여전히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세상을 보는 몹시 서글픈 방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그것을 채택하기라도 한다면 해야 할 가장 쉬운 일은 그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증거를 자세히 평가하면 그러한 위험이 엄청난 것임이 매우 분명해진다. 적어도 우리는 질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잃을 뿐 아니라 작물, 동물, 물고기의 산출량 감소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너무 멀리 지나쳤다고 갑자기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멸종으로부터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이 글 1-32의 소재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의 문제점입니다. 기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파리나 호랑이와 북극곰이 중요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 생태계가 조금 더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몹시 서글픈 방식이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일단 멸종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오늘날의 모든 생물학적 다양성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Prove of the absolute necessity of all today's biodiversity입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산업화된 국가에서 유아 사망률, 아동기 성장률, 그리고 평균 기대수명과 같은 변수들은 모두 석기시대 또는 그 이후 현세기로 오기까지의 그 어느 시기에 획득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공중복원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역사상 지금까지 65세 너머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먼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이 아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위해 선택된 유전자이다. 과학과 기술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 가능한 증거가 시사하기를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흔하지 않았거나 보기 드물었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여전히 집단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각 질병에 대해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시정조치는 거의 확실히 예방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석기 시대 선조들의 생활양식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재도입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이글 1-33의 소재는 유전자와 질병입니다. 산업화 이후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전의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공중보건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후기 구석기 시대의 선조들에게 흔치 않거나 희귀했던 질병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가 지금의 생활 방식이 아닌 이전 세대의 생활 방식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적으로 한걸음 뒤로 물러설 테이크 스탭 백워드 인타임입니다. 따라서 1-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도시가 공해 유발 산업이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갈색 도시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생각해보라. 만일 현재 및 잠재적인 주민 모두 도시가 보이고 냄새나는 방식에 의해 기분이 상하고 그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을 인식한다면 각오들은 퇴장하여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의 주민들은 도시로부터 이주에 나갈 테고 잠재적인 전입자들은 이주에 오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도시들은 전입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은 토지의 입찰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지역임금의 입찰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주민들이 더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과 덜 쾌적한 도시에서 사는 것 사이에서 그저 무관심해질 때까지 가격은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유지되려면 더 낮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는 더 매력적인 도시보다 더 낮은 임대료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지역공공제에 대한 이러한 안목적인 지불을 보상적 격차라고 부른다. 가구는 상층관계에 직면하는데 그들이 더 좋은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주택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 글 1-34의 소재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공예로 인해 삶의 질이 낮은 도시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건강상의 위협을 인식하여 2주의 나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에서는 지대가 상승하고 임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가격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언급한 다음 더 낮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가 이런 조건을 유지하려만 할 일을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더 매력적인 도시보다 더 낮은 임대료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or for lower lengths and higher wages than the more attractive ones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한다는 개념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그것은 실체가 없다. 우선 여러분은 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의 제품군, 회사의 경계, 어쩌면 심지어 여러분 업계의 경계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임의적인 지정이다. 이는 업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35번 이 글 1-35의 소재는 틀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며 특히 한 집단의 리더가 틀에서 벗어난 생각에 전념하면 그 집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 업계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2번입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식축구공은 바람을 속인다. 가늘고 긴 모양은 이동 방향에 노출된 표면 면적인 그것의 양쪽 면적을 줄인다. C달락입니다. 앞쪽 면적이 더 적을수록 그 공이 앞으로 이동할 때 경로로부터 밀어내야 하는 공기 분자는 더 적고 그것은 더 적은 저항을 의미한다. 미식축구공을 질량과 전체의 표면적이 같은 둥근 공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미식축구공은 둥근 공보다 더 적은 앞쪽 면적을 가지고 따라서 더 멀리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B달락입니다. 앞쪽 면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움직이는 차의 유리창으로부터 손바닥을 내미는 것이다. 여러분이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하면 바람이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밀 것이다. A달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90도로 돌려서 손의 측면만 앞을 보도록 하면 앞쪽 면적이 줄어들고 바람의 저항도 그렇게 된다. 줄어든다. 여러분은 거의 손이 공기를 가르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상어와 로켓과 경주용 자동차가 모두 끝이 뾰족한 코를 가진 것이다. 이 글 1-36의 소재는 앞쪽이 뾰족하며 가늘고 긴 물체의 움직임입니다. 주어진 글은 미식축구공은 바람을 속이며 가늘고 긴 모양은 앞쪽 면적을 줄인다고 언급합니다. C에서 더 스몰러 더 프론터 에어리어로 주어진 글의 내용을 받아 앞쪽 면적이 작을수록 더 적은 저항을 만나며 둥근 공보다 미식축구공이 더 멀리 앞으로 던져진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B에서 앞쪽 면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자로부터 손바닥을 내밀어 보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음 A에서 B에서 제시한 손바닥의 앞을 보도록 한 것과 대조하여 손을 돌려서 앞쪽 면적을 줄이면 공기 저항도 줄어들게 됨을 언급하고 이런 이유로 상어, 로켓, 경주용 자동차가 모두 끝이 뾰족한 코를 가졌음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37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극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2012년 라지 헤드론 클라이더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 있던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찾았던 흑스 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입자의 발견을 발표했다. B달락입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그 주장을 즉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흑스가 정확히 그것에 있던 그곳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한 만한 충분한 이론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즉 그들이 가진 사전 확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이다. C달락입니다. 대조적으로 2011년에 한 집단의 물리학자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입자를 측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주장에 대한 반응은 보편적인 회의론 중 하나였다. A달락입니다. 이것은 실험자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고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입자에 대해 부여한 사전신뢰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원래 팀은 그들의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글 1-37번의 소재는 과학적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2012년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았던 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큰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글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이미 그 입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였기 때문에 즉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는 대도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측정에 대한 예시가 주어진 C가 B 다음에 이어지고 이러한 측정이 회의적인 이유가 빛보다 빠른 물질에 대한 사전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1-37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제외하고 귤류는 중요한 생명체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귤류는 우리 환경에서 죽어 부패하는 유기물의 분해와 재활용을 돕는다. 버섯, 곰보버섯, 송로버섯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부 귤류는 치즈를 숙성시키는데 사용되며 효모는 빵, 알코올성 음료, 공업용 화학물질의 생산에 사용된다. 귤류는 페니실린과 이식된 장기의 거부반응을 막는 약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이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의 원천이다. 하지만 10만 종의 귤류 중 30%는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이다. 식물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인데 그들은 과일 수확을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 밤나무 마름병, 네덜란드 느름나무병 그리고 맥각 중독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944년 프랑스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살렘 마녀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환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귤류는 피부감염, 무좀, 효모감염, 칸디다증,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감염을 일으킨다. 이 글 1-38의 소재는 귤류의 이득과 해악입니다. 귤류는 치즈를 숙성시키거나 빵, 술,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페네실린과 같은 중요한 약의 원천인 동시에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앞에는 귤류가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여러 예시가 제시되었고 4번 뒤에는 과일 수확을 파괴하고 식물을 병들게 하는 귤류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많은 귤류가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이라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고고학자들은 고고학 유적지를 보존하고 동시에 유적지가 위치한 지역의 현대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장엄한 마야 유적이 있는 장소인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들에서 고고학자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을 통합하고 있다. 고대 마야 유적지는 그 크기 때문에 특별한 보존 우려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고고학자 조나단 캐플렌의 연구의 초점인 초콜라는 60개가 넘는 언덕, 대형관계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 유적지에서 나온 정보는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고대 마야의 후손인 현대 초콜라의 농부들은 빈곤과 질병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현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고대의 역사적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보존은 중요성이 크지 않다. 이 글 1-39의 소재는 고고학의 현대적인 요구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마야 유적의 예시로 등장하는 초콜라 지역에 많은 유적이 있고 이러한 유적을 통해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문장 뒤에 현대 초콜라 농부들은 빈곤과 질병의 직면에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 현대 농부의 빈곤과 질병을 서치 모던 니즈로 가리키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40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이 정확할수록 그 법을 따르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실인 경우가 흔하지도 않다. 매우 간단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원 내 공놀이 금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 경우 발사체가 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활쏘기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휴대용 플라스틱 핀볼 게임을 하는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이 특정한 공놀이를 한 것 때문에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록에 대한 예외와 함께 금지된 모든 발사체를 명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것이고 이미 그러한 것보다 표지판으로 그것도 훨씬 더 큰 표지판으로 환경이 훨씬 더 많이 오염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을 읽을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요양문입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은 그것을 따르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의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글 1-40의 소재는 법의 효과적인 집행입니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은 이를 따르고 집행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문의 빈칸 A에는 스페스픽이 그리고 빈칸 B에는 앰비규이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 스페스픽 앰비규이티입니다. 따라서 1-40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은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 X를 하는 것을 신뢰를 주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을 때 취하는 행동이다. 불신은 신뢰에 대한 배신이나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지 않다. 행위자는 실제로 불신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하지 않기로 보류된 신뢰에 선택할 수 있다. 불신은 보통 큰 위험을 포함한다. 잠재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잠재적 이득보다 훨씬 더 작다면 행위자는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불신하기보다는 단순히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신은 교환관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수발하며 따라서 의존도를 줄이고 불신을 증가시킨다. 불신은 더 많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뢰 결과를 위한 기회를 분명히 감소시킨다. 신뢰하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에서 오는 이득은 불신에서 얻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는데 배신은 관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미래 손실의 종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신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직 및 제도 설계의 요소는 그것들이 실제로 기능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자주 그러한 전략적 결정을 반영한다. 여기에 죄수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감옥 설계의 예가 있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는 죄수들 사이에 불신을 강화하여 범죄 자백을 유발한다. 더 일반적으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늘리는, 줄이는 수단으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을 권력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글 1-41-42번의 소재는 불신의 의미와 예시입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신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불신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죄수들의 자백을 받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로도 사용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신의 위험성과 그 활용 방법 The risk of distrust and how it is utilized 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신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데 불신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2의 그로잉을 리드슨과 같은 낱말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44-4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3-44-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조쉬는 자전거로 터키를 횡단하는 여행을 막 시작했다. 그의 바로 첫 번째 밤이었던 지난 밤에 그의 텐트 옆에 있던 한 자전거 여행자는 그에게 기억해요 당신은 자전거로 터키를 여행하고 있고 길 잃은 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라고 경고했다. 오늘 조쉬는 이스탄불에서 25마일 정도 지나갔고 개 한 마리가 약 2시간 동안 그의 자전거를 계속 따라왔다. 그 개는 그에게 2년 전에 죽은 자신의 개를 떠올리게 했다. 편히 잠들길 그 개를 무시하려고 페달을 밟으며 그는 진짜 단거리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갔다. 조쉬는 뒤를 휘끗 보았다. 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뒤쫓아 제 위치를 지키려고 했다. 조쉬는 한 마을에 도착했고 개는 앞으로 이동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그 개가 이곳이 집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오른쪽에 있는 들판에서 성난 지짐이 들려왔고 4마리의 개가 길 건너편에서 뛰쳐나왔다. 조쉬가 소리쳤지만 그것들은 그 개에게 다가가서 그 개를 한꺼번에 공격했다. 개는 반격하지 않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내던지고 그 개들이 도망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조쉬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끌어앉았다. 그 개의 커다란 초콜릿 갈색 눈이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그 개에게 착한 녀석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그는 그 개를 루시라고 이름 지었다. C달락입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루시도 일어섰고 그 개는 그의 다리에 코를 비볐다. 함께 그들은 자전거를 끌고 마을 가게로 갔다. 그는 루시에게 자전거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자신을 비웃었다. 그 개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나 하겠어? 그것은 개이고 그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루시는 터키 개이고 그는 영국인이었다. 그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나이 든 가게 주인은 그가 말을 알아듣는지는 신경쓰지 않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조쉬는 그에게 밖에 있는 개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그가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쉬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루시를 가르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다시 사라졌다. C달락입니다.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나 루시에게 빵을 던져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루시가 빵을 먹느라 정신이 없을 때 조쉬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단숨에 작별 인사와 감사 인사를 하고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마을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가능한 한 빨리 달려오고 있는 루시가 있었다. 그 개는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한 힘으로 조쉬에게 다가갔고 그는 루시를 품 안으로 들어올리고 참으로 착한 녀석이라고 루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이 글 1-43-44-45의 소재는 자전거 여행 중 만난 떠돌이게 루시입니다. 1-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쉬가 자전거로 터키를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했다는 도입 부분에 이어 이스탄불을 지난 후 계속 자신을 쫓아오는 개를 처음 발견했다는 A 다음에 그 개가 4마리 개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막아준 후 그 개에게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내용의 D가 온 다음 마을의 가게 주인에게 루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이어서 먹을 것으로 루시를 정신없게 하여 떼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왔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나 루시가 마을을 가로질러 조쉬에게 달려왔다는 내용의 B로 마무리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5번 DCB입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나과 다른 것은 자 D번은 가게 주인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조시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조시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전거에서 내려 루시와 함께 걸어서 마을 가게로 갔다고 했으므로 조시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루시를 자전거에 태워 마을 가게로 갔다입니다. 따라서 1-45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2-4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편 실전모의고사 2회입니다. 2-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 여러분 이 비디오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빅스타의 제품 디자이너 캐리 폴턴입니다. 2024년까지 모든 빅스타 신발은 최소한 50%의 재활용 제조 폐기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빅스타의 역사상 가장 높은 재활용 재료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나요? 여러분은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 더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여러분의 오래된 신발을 근처에 빅스타 상점으로 가져오세요. 저희는 그것들을 재활용하고 여러분은 신발장의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재활용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글 2-1의 소재는 재활용을 위한 신발 기부입니다. 재활용을 위해 신지 않은 신발을 가까운 매장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신지 않은 신발의 기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아야 무슨 일 있어? 약간 불안해 보이는구나. 내 아빠 우리 학교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에 대한 클레어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학 박람회를 위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니? 클레어와 저는 물병 로켓을 만들어서 박람회에서 발사할 거예요. 재미있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과학 박람회가 내일인데 아직도 클레어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할 시간이 없어요. 진정하렴. 다 괜찮을 거야. 아빠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클레어가 답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이메일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는 게 어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있잖니. 미아 가끔 전화 통화가 이메일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단다. 특히 긴급한 일에는 말이야.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이 글 2-2의 소재는 이메일과 전화통화입니다. 학교 과학 박람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클레어의 이메일을 기다리는 딸에게 남자는 이메일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해 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며 긴급한 일에는 전화통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긴급한 일에는 이메일보다 전화통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 축하합니다. 지난 뉴욕에서의 쇼는 정말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아름다운 작품들 좀 보세요. 이것들은 밀라노에서 열리는 당신의 다음 쇼에 가져올 것들인가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들이 오늘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제 사진을 통해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작품들을 디자인했을 때 저는 한복이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편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랐어요. 그럼 제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기차기나 널뛰기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진 속 모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다른 셔터 속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아요.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요. 이글 2-3의 소재는 한복과 한국 전통 문화입니다. 남자는 뉴욕에서 쇼를 마치고 돌아와 새 한복 작품을 만들었고 새로운 한복을 어떤 주제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에 대해 사진작가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사진작가와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터 뭐하는 거야? 달리기 동호회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 우리는 다음 달에 특별한 행사를 할 거야. 그것은 플로깅 챌린지야. 맨 위에 내가 그린 플로깅 챌린지 현수막이 보여.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는 플로깅이 뭔지도 몰라. 그것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야. 조깅하는 길에 보이는 어떤 쓰레기든 그저 멈춰서 죽기만 하면 돼. 내가 그린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보이니? 아! 보여! 그녀는 플로깅 중이구나.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줍고 있는 남자아이도 보여. 맞아! 오른쪽에 빈 쓰레기통이 보이니? 조깅을 한 후에 그들은 이것과 같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거야. 대단하군! 플로깅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쓰레기통에 지구기호를 그렸어. 너의 포스터는 정말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나도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어. 그래야 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글 2-4의 소재는 플로깅입니다. 대화에서 쓰레기통에 지구기호를 그렸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그림에서 쓰레기통에는 손으로 봤던 새싹그림이 그려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올리버 어떻게 지내? 안녕 제니 잘 지내 고마워. 오 너희의 새 반려견 베일리는 어때? 음 그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먹이 그릇을 엎어. 오 그거 정말 지저분하겠다. 다른 먹이나 그릇을 시도해봤니? 응 하지만 그릇이나 먹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음 그러면 그 녀석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지난 월요일 그 녀석을 수의사에게 데려갔어. 그래 수의사가 뭐라고 했니? 수의사 말이 베일리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이고 그 녀석의 행동은 병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인 것 같대. 아마도 수의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좋은 반려견 훈련사를 알아.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원하니?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당장 그에게 전화해야겠어. 이 글 2-5번의 소재는 문제 행동을 하는 반려견입니다. 여자가 계속 먹이 그릇을 없는 반려견을 수의사에게 데려갔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남자가 좋은 반려견 훈련사를 알고 있는데 그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여자는 고맙다면서 당장 그 반려견 훈련사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반려견 훈련사에게 전화하기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초밥을 포장 주문하고 싶어요. 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점심 세트가 있나요? 네. 두 개의 다른 세트가 있는데 각각 초밥이 8개씩 들어있어요. 특제 세트는 15달러 일반 세트는 10달러 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특제 세트에는 간장 구이 치킨 샐러드 가 함께 나와요. 알겠습니다. 특제 두 세트로 하겠어요. 네. 고객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오늘 5달러를 할인해 드립니다. 좋아요. 가입하겠어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저는 조은스미스고 번호는 012-523-2238 입니다. 됐습니다. 결제를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건 10여분 뒤에 준비될 겁니다. 이글 2-6의 소재는 초밥 점심 세트 구매 입니다. 남자는 15달러 특제 세트를 2개를 주문 했고 총 30달러 해서 고객 회원 가입 5달러를 할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할 금액 4번 25달러 입니다. 따라서 2-6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7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 해보세요. 2-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쌤 음식점에는 도착했니? 안녕 리타 응 알렉스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오는 중이니? 미안해 30분 정도 늦을 거야 오 아직도 실험실에서 과학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니? 아니 늦지 않으려고 30분 전에 출발했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교통체증 에 아니 차가 길 한복판에서 고장났어 엔진이 그냥 갑자기 멈췄어 오 이런 너는 괜찮은 거지? 응 다행히 차를 길가에 댈 수 있었어 다행이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맞아 차를 견인시킨 다음 거기까지 택시를 타려고 해 어쨌든 나 없이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해 알았어 곧 보자 이글 2-7의 소재는 자동차 고장 입니다 여자는 차가 길 한복판에서 고장이 났고 차를 견인시킨 후에 약속 상소에 가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는 이유는 1번 차가 고장 나서 입니다 따라서 2-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의 정답 2-8의 정답은 2-8의 정답은 2-8의 정답이 2-8의 정답은 여보 토미를 수영수업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8의 정답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아이는 6살이니 지금이 적당한 때에요 3-8의 정답은 그런데 오늘 집에 오는 길에 2-8의 정답은 이 전단을 받았어요 최근에 문을 남은 1-8의 정답은 새 수영학교에 대한 거예요 어디 봅시다 돌핀 수영학교라 메이플거리 쇼핑몰 바로 길 건너에 있네요 네 근처에요 4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수영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정말 넓어 보이네요 두 개의 아동용 풀이 있고 올림픽 규격의 풀까지 있어요 와 꽤 크네요 그리고 봐요 교사 한 명당 최대 4명의 학생이군요 그건 토미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물론이죠 아이가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화해서 세부사항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요? 좋아요 이 글 2-8번의 소재는 돌핀 수영학교입니다 위치 이야기 나왔죠 Located on Maple Street right across from the shopping mall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대상 연령 이야기 나왔죠 Age is 4 to 12 years라고 했죠 수영장 규모도 나왔습니다 Have two kids pools and even an Olympic sized swimming pool이라고 했죠 교사 1인당 최대 학생 수도 나왔습니다 Maximum number of four students라고 했죠 다 언급됐는데 3번 수업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번 문제입니다 빅토리아 온라인 아트 아카데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온라인 아트 아카데미의 에릭 와이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술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다양한 미술사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번 달 강좌 주제는 삶 속의 아름다움이며 당대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였던 리아 모리스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 노트와 슬라이드 사본 추가 학습 자료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이 그룹에 참여하여 강좌에 등록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는 50달러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글 2-9번의 소재는 온라인 미술사 강좌입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웹사이트에서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0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등록할 강좌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바 켈리 뭘 보고 있니? 다음 학기 대학 IT센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강좌 목록이야 하나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 너도 나랑 같이 들을래? 그래 그거 좋을 것 같다 어떤 걸 들을까? 글쎄 나는 이 초보자 강좌는 듣고 싶지 않아 그건 아마 이론을 다룰 거고 나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학기 앱 개발에 관한 강좌를 들었으니까 그것에 관한 또 다른 강좌를 들을 필요는 없어 물론이지 음 난 100달러 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두 개로 좁혀진다 오우 난 이미 화요일마다 하는 중국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어 그러면 내가 같은 날 컴퓨터 수업을 듣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너만 괜찮다면 이걸 듣는 게 어떨까? 나는 좋아 그것은 틀림없이 재미있고 유용할 거야 그래 지금 그것으로 등록하자 이 글 2-10의 소재는 컴퓨터 강좌 신청입니다 두 사람은 초보자 강좌가 아니고 앱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면서 수업료가 100달러를 넘지 않고 화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등록할 강좌는 2번입니다 따라서 2-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점심 식사하러 여기 왔었는데요 앉았던 의자에 재킷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오 혹시 금색 로고가 있는 검은색 재킷인가요? 네 그거예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나가느라 챙기는 것을 잊었어요 다행히 한 종업원이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을 갖다 드릴게요 이 글 2-11번의 소재는 식당에 두고 간 옷입니다 남자가 1시간 전 식사를 했던 음식점에 다시 가서 재킷을 그곳에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하자 여자가 금색 로고가 있는 검은색 재킷인지 물었고 남자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Luckily a server found it Let me go get it for you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2-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있는 목이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나도 못 잤어요 하지만 모기 퇴치 스프레이와 모기 양을 더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요 음 로즈메리와 라벤더 같은 일부 허브는 자연적으로 모기를 쫓아준다는 걸 어디선가 읽었어요 아주 좋네요 모기에 맞서기 위해 그 친환경적인 방법을 씁시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모기 퇴치 방법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모기 때문에 잠을 전혀 못 잔 상황에서 남자가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모기 양을 더 사용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고 하자 여자가 어디선가 읽은 로즈메리와 라벤더 같은 허브가 모기를 쫓아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장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Perfect! Let's take that eco-friendly way to fight mosquitoes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3번 버키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뱀 내가 안경 쓰는지 몰랐어 오 안녕 샐리 독서용으로 필요할 뿐이야 독서용으로 안경이 필요하다고? 유감스럽게도 그래 멀리서 보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요즘 작은 활자를 읽고 작은 물건을 선명하게 보는 게 힘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나가서 상점에서 그 안경을 산 거야? 아니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먼저 받았어 그런데 나도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안과의사가 화면 보는 걸 잠시 쉬고 이따금 눈 운동을 하라고 충고했어 어떤 종류의 눈 운동? 그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을 번갈아 할 것을 제안했어 무척 간단해 보인다 또한 눈으로 상상의 숫자 8을 벽에 그리는 것을 추천했어 그는 이런 운동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잘 됐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그것들을 당장 해봐야겠어 이 글 2-13번의 소재는 독서용 안경과 시력 유지 방법입니다 작은 활자를 보는 것이 힘들어 독서 안경을 쓰게 된 남자에게 여자가 자기도 눈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것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자 남자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안과의사가 제안해 준 눈 운동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Great! I think I should try those right away before it's too late입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잭 어떻게 지내? 안녕 맥이 다 괜찮아 너는 어때? 글쎄 나는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 난 네가 내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금융계일이고 너는 금융계를 늘 좋아했잖아 알아 하지만 난 더는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지는 않아 보수는 좋지만 숫자와 돈을 다루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 매우 지친 것 같구나 맞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너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은 뭔데? 나는 동물과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 동물과 함께 일하는 일을 주위에서 본 적 있니? 집 근처에 동물보호소에 일자리가 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 아 그래? 거기 지원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내 현재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글 2-14번의 소재는 이직 고민입니다 여자는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수는 좋지만 하는 일이 지긋지긋하여 그만둘까 고민 중이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동물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침 집 근처 동물보호소에 일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자가 동물보호소에 지원했는지 묻자 여자는 아직 현재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Well, I'd say you'd better follow what your heart tells you to do입니다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2-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에이미가 그레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레그와 에이미는 결혼했고 2주 후에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들은 짐을 싸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무엇을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새 아파트는 그 것들을 모두 보관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차고에 보관된 도구와 기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그 물건 중 일부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므로 계속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선반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그는 그것들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더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해야 한다고 그레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미는 그레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는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아요 이 글 2-15번의 소재는 안 쓰는 물건 버리기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골라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에이미는 차고에 보관된 도구와 기기 중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둘 필요가 없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레그는 그 물건들에 많은 돈을 썼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미가 그레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Don't try to hold on to things you don't use anymore 입니다 따라서 2-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6번 17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묘사된 만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아시나요 사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동물원과 서커스단 코끼리 사육사들은 코끼리가 쥐를 보거나 자기 위로 쥐가 기어올라와도 겁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화에 의해서든 동화에 의해서든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명백하게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낙타는 혹의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을 저장하는 데 혹을 사용합니다 또한 투우에서 황소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망토의 붉은색이 아닙니다 황소는 사실 생명입니다 그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물체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달려듭니다 통념과 달리 타조는 방어 기재로 모래에 머리를 묻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금붕어가 3초 길이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리머스 대학교 연구진은 금붕어가 석 달에 이르는 기억 범위를 갖고 있고 심지어 언제 점심 식사를 기대할지 학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동물에 대한 다른 잘못된 사실을 다룬 짧은 영상을 봅시다 이 글 2-16번, 17번의 소재는 동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자는 흔히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만화에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외에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동물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물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common misconceptions and truths about animals입니다 따라서 2-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낙타, 황소, 타조, 금붕어는 언급되었지만 원숭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언식께 저희는 귀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귀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저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초기 논의에서 저희 직원 중 몇몇이 귀하를 만나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마케팅 부사장 아이반 레이놀드 저희의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인 글랜 피셜, 디자인 엔지니어 마일즈 번즈입니다 아이반이 아주 길게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8월 15일 약속을 9월 1일 주로 미뤄도 될까요? 9월 1일 주에 가능하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저희는 아이반 없이 기존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와 장기적이고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루스 드림 이 글 2-18번의 소재는 회의 일정 변경 제안입니다 회의에 직원 몇몇을 포함하고 싶었으나 기존의 날짜에는 직원 중 한 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을 9월 1일 주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회의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소피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의 연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소피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상하면 할수록 더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 문제를 풀면서 소피의 연필이 손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클레인 선생님이 자신에게 학급 친구들 앞에서 말해보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며 뭔가를 휘갈겼다 연필 내려놓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소피는 연습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따랐다 소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보세요 제 생각에 그것은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할 수 없는 비웃음을 미루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21제곱이요 라고 말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소피의 고통을 연장하며 물었다 클레인 선생님은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며 그건 틀렸어요 소피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수업 종료종이 울렸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종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소피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떨구며 말했다 왜 나야? 수학은 최대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글 2-19번의 소재는 수학 수업 시간입니다 소피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질문을 받게 되었고 대답했으나 답이 틀렸습니다 그때 수업 종료종이 울리고 소피는 친구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피의 신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안한에서 좌절한 너버스에서 디스코레이지드입니다 따라서 2-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수양을 쌓고 싶으면 새벽 4시에 즉시 잠에서 깨어 채소와 과일만 먹고 일주일에 7일 내내 12시간 동안 생산적으로 일하고 중세 금융주의자의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쾌락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한 법은 없다 이러한 습관들의 대부분이 자기 수양이 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자제력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쉬운 도전에서 시작하고 그런 다음 그 위에 싸우며 단계별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5분 걷기로 운동 계획을 시작하거나 하루에 한 개의 채소를 추가하고 사탕 하나를 빼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영양 계획을 시작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그 일을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잘되면 더 큰 도전을 정하라 새로운 당신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글 2-20번의 소재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도전을 시작으로 그 위에 새로운 도전들을 쌓아가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기 수양과 절제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1번 문제입니다 미투친 드라이빙 with the emergency break o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혁명이 사실상 고아가 된 과학자 세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들 윗세대의 많은 구성원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학살당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미쳤다고 말할 선배의 과학자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원 학생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은 비상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과학은 반항과 존중 사이에 균형을 필요로 하고 급진파와 보수파 사이에 항상 논쟁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계에서는 균형이 없다 과학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과는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연구대학에서 그야말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이 분명히 혁명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과학혁명을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지금의 학계는 반항과 존중 사이에 균형이 없으며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은퇴에 가까운 보수적인 과학자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과학이 분명히 혁명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혁명을 해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지약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restraints when trying to make revolutionary changes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 포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뛰어난 사진작가는 말에 단호히 저항하는 시각적 경험을 전할 수 있다 작가 알버트 까뮤은 만약 우리가 삶의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면 예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말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은 또한 언어를 초월하여 의식이 드러내는 것을 그 안에 붙잡아두고 있다 사진은 또한 피사체의 물리적 내용에 얼메이지 않고 그것의 느낌과 감정적 무게를 전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제어함으로써 사진 기반 이미지는 자주 형언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매혹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얼핏 빠르게 보이고 반쯤 기억되고 부분적으로 이해된 우리 문화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과 감정에 접근하여 정체성과 사회질서의 필수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개인의 정신적 조망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수도 있다 이 글 2-22의 소재는 사진 기반 이미지입니다 말이 이름을 붙이는 힘과 언어를 초월한 의식을 그 안에 붙잡아두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사진은 피사체의 느낌과 감정적 무게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각적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남겨 개인의 정신적 조망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위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사진 기반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2-2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3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팬덤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개인차 변수는 과거 또는 현재 선수로서의 참여이다 사실 팬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초기 연구는 이 변수가 스포츠 팬덤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수십년간의 연구는 팬덤과 운동 참여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했는데 결국 어떤 이들이 주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 운동 참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도록 이끈다 즉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인해 팬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중 스포츠 참여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스포츠 팬덤에 대한 더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이러한 개인들이 소파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수동적이고 나무늘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스포츠 팬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은 이런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이 글 2-23번의 소재는 스포츠 팬덤과 운동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스포츠 팬덤과 팬 운동 참여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Cross links between sports fandom and fan athletic environment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듣거나 읽는 또는 심지어 자신의 사고 속에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받는 많은 방식을 연구한다 무엇이 훌륭한 증거를 구성하는지 알고 사람들이 증거나 훌륭한 사고가 아니라 속임수, 기만적인 논리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감정적 전념, 가치관, 편견,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배움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사는 것이며 사고의 자유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력이 있는 사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지식과 사고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글 2-24번의 소재는 지력이 있는 사고입니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많이 있으므로 훌륭한 증거와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지력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지력이 있는 사고가 여러분을 비성적인 영향으로부터 구한다 knowledgeable thinking saves you from unreasonable influences입니다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5번 문제입니다 다운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17년, 2019년, 2022년 5개국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각의 국가에서 2017년과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적극적인 뉴스 회피자 비율이 더 높았다 2022년에 브라질의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고 말했고 반면에 2017년에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가 같은 응답을 했다 2017년에 영국은 5개국 중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19년에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 프랑스의 응답자 비율은 5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2019년과 2022년 사이의 비율 차이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반면 같은 해 호주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이 글 2-25번의 소재는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응답자 비율 변화입니다 2019년과 2022년 비율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1%포인트로 미국이 맞지만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12%포인트의 호주가 아니라 20%포인트의 브라질입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6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6번 문제입니다 켄엑스 맥켄지 클럭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켄엑스 맥켄지 클럭은 1903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인 부모 마가네트와 켄엑스 클럭의 외아들로 섬을 무역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부모의 아들인 클럭크는 어린 나이에 미술을 접했다 그는 1925년에 억스퍼드의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했다 1931년 클럭크는 27세의 나이로 애시몰린 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고 3년 후 그는 내셔널 갤러리의 역대 최연소 관장으로 고용되었다 1939년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그는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을 웰지에 있는 공습 대피소로 이전했다 그는 또한 내셔널 갤러리에서 1년의 점심시간 컨설트를 도입했는데 그 컨설트는 큰 인기를 끌었고 나치즘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상징 역할을 했다 1946년 클럭크는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내셔널 갤러리에서 사임했지만 미술에 대한 강연을 계속했다 미술가를 떠난 후 그는 1969년 자신의 TV 프로그램인 시빌라이제이션 덕분에 고급 문화의 대중적인 인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 글 2-26번의 소재는 미술사학자 케네스 맥켄지 클럭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을 웰지에 있는 공습 대피소로 이전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웰지의 예술품을 내셔널 갤러리로 옮겨왔다입니다 따라서 2-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7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7번 문제입니다 2023 러버밴드 카 컴퓨티션에 관한 다 만나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고무줄 자동차 대회 우드게이트 고등학교의 연례 고무줄 자동차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고무줄 자동차를 만들어 누구의 고무줄 자동차가 가장 멀리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이 대회에 참가시키세요 규칙 3개 이하의 고무줄로 구동되는 차량을 만드세요 공식 고무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무줄은 10월 20일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폭이 1.5미터인 직선 트랙을 따라 달리게 됩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두 번의 시도가 주어집니다 두 번의 시도 중 더 긴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입니다 상금 1위 100달러, 2위 75달러, 3위 50달러 대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www.woodgatehigh.edu를 방문하세요 이 글 2-27번의 소재는 2023 고무줄 자동차 대회입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두 번의 시도가 주어지고 두 번의 시도 중 더 긴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두 번의 시도의 평균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2-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8번 문제입니다 2023 트래디셔널 에이전 퍼포밍 아츠 컴퓨티션 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 경연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대회는 어린 학생들이 아시아 전통무용과 음악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로써 역할을 하도록 열리는 연례행사입니다 시간 및 장소 1시 11월 11일 오후 1시에서 5시 장소 미들마운트 카운티 학술원 강당 경연 연령 부문 그룹 1 13세에서 15세 그룹 2 16세에서 19세 그룹 3 20세 이상 경연 분야 아시아 전통음악 아시아 전통무용 등록비 개인 참가자 50달러 2-5인 참가자 100달러 팀당 6인 이상 참가자 150달러 팀당 유의상 수상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1등 수상자들의 공연은 녹화되어 공식 웹사이트 www.mmculture.org에 게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nfo at mmcul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글 2-28번의 소재는 2023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 경연입니다 수상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수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입니다 따라서 2-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인 담수를 위해서 세계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물 수요는 10배로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담수 사용자는 농업으로 여전히 사용되는 모든 물의 70%에 해당하며 산업은 약 21%를 개인은 나머지 10%를 소비한다 미래의 전쟁은 석유나 가스보다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벌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소수의 국가가 자원의 60%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가장 큰 담수 보유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개의 브릭스 국가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2개국이 포함된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수자원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아마존 강에 있으며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데 러시아는 바이칼 호수의 전 세계에 얼지 않는 담수 총 보유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브릭스 국가들의 태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 2-29번의 소재는 중요한 천연자원인 담수입니다 4번의 주절에 주어 Small number of countries 뒤에 수로 동사가 이어져야 하므로 메이킹을 메이크로 고취합니다 따라서 2-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초제 사용은 침입종 관리라는 맥락에서 널리 퍼져있지만 보건 커뮤니티의 대부분인 사람들은 그것의 사용과 관련된 알려진 위험 때문에 오히려 제초제를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긴다 토지관리자는 가끔 침범된 지역을 개관하기 위하여 풀을 깎고 땅을 갈아엎고 태우고 파는 것과 같은 기계적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제초제와 함께 사용하여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은 제초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불특정한 경향이기 때문에 모든 보건 프로젝트에서 가치 없는 유용한 것은 아니다 회전식 경운기가 토양을 갈아엎을 때 그것은 제거 대상 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 민감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동식물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침범된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계적 제어는 비화학적 침입종 관리에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침입종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틀 안에서 대체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이 글 2-30번의 소재는 침입종 관리를 위한 기계적 방법의 한계입니다 침입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특징과 한계를 다룬 글입니다 제초제 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초제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침입종을 대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든 복원 프로젝트에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2번의 워슬리스를 유스프과 같은 낱말로 코치합니다 따라서 2-3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량소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가 증폭적인 과정이다 일단 새로운 투입제가 정착되면 농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과잉 생산하도록 야기하는 과정이 촉발된다 이것은 농업경제학자 윌리아드 코크란의 기술 트레드밀 이론에서 설명되었다 이 고전 이론은 농업기술은 초기 이익을 얻는 조기 이용자들이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농부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여 농부들에게 훨씬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 그러면 다른 농부들은 더 높은 수확량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소위 후발주자들 특히 더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이들은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더 낮아진 생산물 가격으로 더 높아진 생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농부들을 압박해서 농업에서 몰아내고 구매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할 필요가 있는 규모가 더 큰 농부들에게 농지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소멸되게 한다 이 글 2-31번의 소재는 대량소출농업기술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대량소출농업기술이 어떻게 확대되며 어떠한 결과를 수반하는지를 다룬 글로써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자재가 투입되면 여러 농부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농부들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며 기술 채택으로 인한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소규모 농부는 결국 대규모 농부들에게 종속되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가 증폭적인 셀프 앰플리파잉입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대기의 시작 이래로 유럽인들의 전세계로의 확장은 확실히 상업을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든 혹은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든 이 열매 혹은 저 열매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의해 제약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합리성일 것인데 이는 기존의 욕망이 한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계가 극복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탐험과 무역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 특히 시드니 민트가 자신의 영향력 있는 1985년 연구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에서 한 주장이다 초기 근대의 세계화는 우리가 상상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전에 공급이 부족했던 적이 있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상품을 나가서 찾으려는 유럽인들 사이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적지 않게 유럽인들이 본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자신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던 향료, 비단, 커피, 담배, 설탕 그리고 많은 다른 상품들과 같은 사치품을 찾기 위한 탐사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글 2-32번의 소재는 불합리한 이유로 촉발된 유럽인들의 세계 진출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유럽인들의 확장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던 제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욕망을 창출할 Creating New Details입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브로홀스 F. 스키너는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으로 알려진 획기적인 또한 아주 우수한 행동심리학 실험을 시행했다 그는 배고픈 비둘기들을 세 장에 넣고 그것들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제공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버튼을 치웠고 먹이가 20초마다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전환했다 그러나 이 새들은 행동이 곧 보상과 같다는 것을 학습했다 그것들은 보상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신 만약 먹이가 제공되기 바로 직전에 그 무리 중 어떤 새 한 마리가 우연히 그것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움직이게 했다면 그것들은 그 움직임을 먹이를 얻는 것과 연관시켰다 더 많은 먹이를 바라면서 그것들은 그것을 다시 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먹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먹이가 제공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재빨리 믿기 시작했다 실험의 비둘기들은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의식을 치르는 듯한 행동 다시 말해 원을 그리며 빙금빙글 돌거나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먹이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 글 2-33번의 소재는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입니다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제공된다는 것을 비둘기에게 학습시킨 뒤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먹이가 제공되도록 바꿀 경우 비둘기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먹이 제공 시점에 자신이 우연히 취한 행동을 먹이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으로 착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그 움직임을 먹이를 얻는 것과 연관시켰다 Associated that movement with getting the food 입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적 사고의 전형적 사례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수반되는 사고이다 우리는 예컨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등이 붉은색이 될 것이라는 예상처럼 그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자극에 반응한다 우리의 사고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대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운전대를 어느 정도 돌려서 차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게 하도록 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차를 조종한다 우리가 수반되는 사고 과정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운전을 배울 때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야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배운 것이다 운전의 많은 부분이 심적 표상이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을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우리 머릿속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나 곡을 창작할 수도 있다 자동적 사고가 덜 일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흔히 직관이라 칭해진다 이 글 2-34번의 소재는 운전 숙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자동적 사고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써 운전을 배우는 동안에는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고 과정을 의식하지만 운전하는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 이후에는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심지어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This is being aware of them입니다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애착 스타일은 그 사람이 타인과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질을 측정하는 적도이다 그것은 아이의 부모와 같은 어린 시절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만약 아이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보살핀다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아이를 향한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아이는 불안정하고 회피적이거나 불안한 애착 스타일을 발달시키게 된다 일단 습득되면 사람의 애착 스타일은 일생에 걸쳐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아이가 자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 애착 스타일은 아동기 청소년기 심지어 성인기 동안 사회적 두뇌 발달과 기술 습득에 관련된 단계에 많은 부분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글 2-35번의 소재는 개인의 애착 스타일 형성 및 그 영향입니다 어린 시절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 스타일은 변하지 않고 개인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어떤 세대가 양육하는가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인 4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발적으로 들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정신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날씨가 실제한다는 의미에서만 존재하는데 날씨는 비, 바람, 습도 그리고 관련된 현상들을 포함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C달락입니다 우리는 날씨가 나의 여행 계획을 방해하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할 때 마치 날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날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달락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지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느끼는 것과 같이 뇌가 하는 일들의 집합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계획하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인도하는 정신이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는다 B달락입니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다시 말해 정신감각은 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신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단지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무언가가 아니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글 2-36번의 소재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서의 정신입니다 정신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날씨와 같다고 설명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날씨가 실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상을 포함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C가 오고 그 다음에는 정신 또한 날씨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로 뇌가 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내용의 A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경과학자의 입장을 설명하며 A에서 언급된 핵심 요지를 다시 부연하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2-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를 하거나 미루거나 혹은 어떤 직업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직업을 위해 기다리는 것을 결정하는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기대되기로는 자신의 추론 능력 또한 사용한다 B달락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그 결정들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다 A달락입니다 뉴턴의 머리 위에 떨어진 사과는 중력 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만약 사과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과는 내려오지 않고 자신이 달려있던 높은 위치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경제학의 주제는 자연과학의 주제와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다 C달락입니다 경제학자가 기대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단으로서 그들의 행동은 어느정도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선과 같은 장치는 우리가 그것의 작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잡성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 글 2-37번의 소재는 집단이 가지는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결정 상황에서 개인은 추론 능력 또한 사용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이러한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개개인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집단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각각의 물체들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B가 오고 자유의지가 없는 물체가 자연과학의 대상인 반면 경제학의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내용의 A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으로서 개인들의 행동은 어느정도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경제학자들이 기대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정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2-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38번 BAC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8번 문제입니다 글의 의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쩌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단일한 최대 변수일 텐데 여러 면에서 가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의 가스 가격 책정은 여전히 서구 가격 책정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유가는 국제 가스 가격을 떨어뜨린다 저 유가는 비용이 많이 들은 쉘 탐사 실행을 더 위험하고 수익성이 더 낮은 모험으로 만든다 높은 시추 비용으로 인해 시추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수정 시추 가격을 매몰비용으로 여긴다 그 비용은 이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추업자는 가스를 생산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저 유가는 증분 원가에서의 손실 따라서 이익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추업자들이 청양가스를 생산하려는 의륙을 완전히 꺾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마도 미국 쉘 생산과 LNG 수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지속적인 저 유가 기간이다 이 글 2-38번의 소재는 저 유가가 액화 청양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저 유가가 이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시추업자들이 청양가스를 생산하려는 의지를 크게 저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추업자들이 지속해서 액화 청양가스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5번 앞에 제시되고 있는데 5번 뒤에는 미국 쉘 생산과 LNG 수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 흐름이 어색합니다 5번 뒤의 문장은 주어진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에 있어서는 대상지향적 조사와 사건지향적 조사가 구별되어야 한다 대상지향적인 실행의 경우 청결, 시간험수, 친화력과 같은 개인적인 자질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만족도의 판단이 구성된다 그런 다음 평가 척도에 도움을 받아서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확인된다 반면에 사건지향적 실행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순간 사건과 관련된다 승객은 승차권 구매 경험이나 여행 그 자체와 같은 상황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야기에 대하여 숨김없는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개별 단계에서 서비스 결함의 구체적인 사례와 원인이 결정된다 그러나 조사 및 평가의 운영 비용이 그것에 맞게 높다 대상지향적인 조사는 반대로 표준화의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더 쉽다 그것은 또한 개별 자질 특성의 시계열을 적용하고 전후 비교를 보여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 글 2-39번의 소재는 고객 만족도 측정을 위한 두 가지 조사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이나 사건에 관한 것이 사건 지향적 실행이라는 내용이 2번 앞에 제시되고 2번 뒤 문장의 These Detailed Analysis는 주어진 문장의 Open Personal Interviews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2-3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대부분의 음악이 우리 시대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대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하는 것은 유의미한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려고 선택하든 대부분의 유럽 예술음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이에 시대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술음악은 다른 시대의 요구와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현악 사중주단, 교양악단,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아닌 어떤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및 악기 조합을 위해서 작곡된다 심지어 20세기 초의 악기 중 이 가장 기본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악기 그렇다 악기이다 인 마이크 조차도 여전히 유럽의 진지한 음악계에 의해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이성 다시 말해 자기 시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이 관행은 다행히도 서구의 진지한 음악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인도음악에서부터 재즈, 탱거와 록에 이르기까지 다른 문화 대부분의 음악은 기술적 변화를 통합해오거나 혹은 심지어 그 변화를 개척해왔다 요양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는데 개방적인 다른 문화의 음악과는 달리 서구 유럽 예술음악계는 기술의 현대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한다 이 글 2-40번의 소재는 기술 사용에 있어 서구 유럽 음악계가 보이는 역사적 특이성입니다 다른 문화의 음악과 달리 서구 유럽 음악은 오늘날의 기술에 기반을 둔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인플로잉이 빈칸 B에는 컨템포러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의학계는 대부분 평균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라도 효과가 있다면 규제기관은 자주 그것을 승인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일반적인 진료소에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복용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작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이 내 치료를 그리고 어쩌면 사망도 일으키는 100명 중 1명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힘든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일반의학은 각 개별적인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했을 낮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가오는 개인 맞춤 의학의 세계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거머리와 동등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의사를 만나는 대신 여러분은 AI 에이전트와 짝을 이룬 의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통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의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치료법은 그것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될 것이다 여러분의 성별과 나이,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의 상태 여러분의 신신대사 지표, 여러분의 유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개인적 생명작용이 여러분의 의료기록과 건강관리의 토대일 것이다 이 글 2-41, 42번의 소재는 일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한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2-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의 생명작용에 대한 이해가 낮았을 때는 기존의 일반 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에 기반을 둔 개인 맞춤 의학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개인 맞춤 의학, 일반화된 의료의 극복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오버커밍 제너럴라이즈드 메디컬 케어입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으며 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라도 효과가 있으면 규제기관은 그 약을 승인한다는 설명을 통해 일반 의학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의 Accurity를 Low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 44,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라이언은 모퉁이를 돌아 거슬러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갑자기 멈추었다 그의 작은 입이 떡 벌어졌고 라이언의 눈에서 나는 빛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의 반짝임에 비할 만했다 그가 거기에서 본 것은 크고 빛나는 장난감 트럭 두 대였다 하나는 트레일러 트럭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다리가 달린 소방 트럭이었다 다른 선물 꾸러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다려야 했다 그는 단지 두 대의 장난감 트럭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내 남편인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있었다 C달락입니다 나는 누구의 눈이 더 밝게 빛나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저것들은 너를 위한 거란다 라이언 마이크가 말했다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자극의 전부였다 라이언은 장난감 소방 트럭에 올라타서 거실을 세 바퀴 돌았다 그리고 그는 뛰어내려 배를 깔고 엎드리더니 장난감 트레일러 트럭을 밀면서 엔진 소리를 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 나는 이미 라이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마이크에게 말했다 나는 이들 둘 중에 누가 더 재미있어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라이언에게 열어야 하는 다른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다 C달락입니다 각각의 선물에 라이언은 행복하고 신나 보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단지 그의 트럭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장난감 트럭들에는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특이한 어떤 것이 있었다 이 장난감 트럭들을 만드는 회사는 장난감의 표준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부분 학교 버스에 쓰이는 노란색이었다 그러나 라이언의 장난감 트레일러 트럭은 남색이었고 그의 소방 트럭은 와인색이었으며 은색 사다리가 달려있었다 D달락입니다 사실 라이언의 장난감 트럭들은 현재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달랐다 그것들은 오래되고 단단한 금속으로 된 것이었으며 마이크가 어렸을 때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약 한 달 동안 마이크는 그 트럭들을 새 것처럼 만들기 위해 닦고 수리하고 사포로 닦는 일을 하면서 퇴근 후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차고해서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다시 칠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라이언은 어린이 천국에 있었다 이 글 2-43-44-45번의 소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특별한 장난감 트럭입니다 2-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이언이 거실에서 장난감 트럭 두 대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A에 이어 라이언이 이들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상황엔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선물들에 행복해하지만 라이언은 장난감 트럭을 가장 좋아했으며 그 장난감 트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그 장난감 트럭이 마이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으로 마이크가 라이언을 위해 새것처럼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2는 마이크를 가르치고 나머지 모두 라이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이언의 장난감 소방 트럭은 와인색이었으며 은색 사다리가 달려있다고 했으므로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라이언의 장난감 소방 트럭에는 와인색 사다리가 달려있었다입니다 따라서 2-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편 실전모의고사 3회입니다 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멸을 멈추고 5위를 점검해보세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오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화이트빌 커뮤니티 센터의 팀 모리스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째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가 대여된 장난감을 현관까지 배달하고 현관에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까지 지역 문화센터 웹사이트에서 대여한 장난감은 당일 오후 3시 배달을 위해 출발합니다 이 서비스는 8월 1일에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문화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3-1의 소재는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입니다 거리와 시간 문제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므로 남자가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에 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번 문제입니다 나는 약간의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신경쓰이지는 않았어 나는 그저 역사 드라마는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쎄 나는 허구적인 부분이 그것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 그건 내가 이미 그 역사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 전체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글 3-2의 소재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여자가 드라마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역사적 묘사가 부정확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역사 드라마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자 남자는 허구적인 부분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드라마의 묘사가 사실이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미 그 역사에 대해 배운 경우에만 역사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역사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3번 문제입니다 자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씨 아 당신이 로버츠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딱 제 시간에 오시네요 음 이 치열한 업종에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하 그렇군요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디자인 담당자를 보고자 했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 좋아요 저는 이 서점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좀 더 문화적인 공간에 가깝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북카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 책장들을 모두 옮겨 벽에 붙인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 생각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클럽 모입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면 우리의 회의를 마친 후 당신의 목표에 따라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같이 둘러보죠 제 계획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이글 3-3의 소준은 서점 리모델링입니다 여자가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디자인 담당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고 남자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고객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자는 서점을 운영해 왔고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문화적인 공간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서점 주인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뭘 하고 있나요? 우리 휴가 동안 머무를 장소를 찾는 중이에요 이건 어때요? 오 우리 예전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텔보다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훨씬 한족하고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동의해요 또한 공간도 훨씬 넓고 편할 거예요 벽에 걸린 산 그림을 봐요 훌륭해 보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여행지행을 할 예정인 에버그린 산을 똑 닮았네요 의자 두 개가 있는 원형 테이블도 있네요 우리는 거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조금 즐길 수 있겠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테이블 위에는 촛대가 있네요 우리는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위해서 그것 위에 초를 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오 보세요 뒷쪽 벽에 냉장고가 있어요 저것이 있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요리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신용품을 사서 우리가 직접 요리할 수 있어요 재미있겠네요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예약합시다 이 글 3-4의 소재는 휴가를 위한 숙소 예약입니다 대화에서는 테이블 위에 촛대가 있어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위해서 그 위에 초를 켤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테이블 위에는 촛대 대신 꽃병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맥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보낸 발표 슬라이드를 확인했어 그래그와 나는 둘 다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야 그럼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거야?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모두 다 했는데 제안할 것이 있어 그게 뭐니? 우리 발표 계열을 보여주는 유인물을 만드는 건 어때? 그런 다음 청중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자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발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슬라이드를 토대로 내가 하나 작성해 볼까? 음 너 내일 경제학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 않아? 내가 할게 아 고마워 그럼 넌 내 유인물을 검토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래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완성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할게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이 글 3-5의 소재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표 유인물 준비입니다 발표 슬라이드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지만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율을 보여주는 유인물을 만들자고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여자는 경제학 시험 준비로 남자가 바쁠 것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유인물을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청중에게 배부할 유인물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버그린 에코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찾으시는 것을 도와드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음 친구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재사용할 수 있는 빨대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스테인레스 스틸, 실리콘, 유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과 실리콘이 가장 인기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원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것은 개당 3달러이고 실리콘으로 만든 것은 개당 2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 모두 반값입니다 잘됐네요 스테인레스 스틸 빨대 2개 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나요? 청소용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개당 1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러쉬 2개를 스테인레스 스틸 빨대 2개와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좋아요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이글 3-6의 소재는 친환경 재사용 가능 빨대 구매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빨대의 가격이 원래는 개당 3달러이지만 현재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빨대를 2개 구매하였으므로 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할인 없이 개당 1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브러쉬를 2개 구매하였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2번 5달러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시력이 나빠진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잭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제 시력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한번 봅시다 음 지난번 검사보다 시력이 좀 더 안좋아진 것 같군요 큰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조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30세인걸요 나이만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낮 동안 바깥에 있을 때 언제나 선글라스를 씁니다 심지어 여분으로 하나를 차에 보관합니다 그건 좋네요 음 컴퓨터로 장시간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읽습니다 그게 아마 이유일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눈과 시력에 나쁠 수 있습니다 오 전 그것이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이글 3-7의 소재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시력검사 결과를 물었고 시력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컴퓨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잠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본다고 답했으며 여자는 그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시력이 나빠진 이유는 3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2023 미들마운트 Farm and Forest Explorers 캠프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스마트폰으로 뭘 확인하고 있어요? 아 웹사이트에서 2023년 미들마운트 농장과 숲 탐험가 캠프에 대해 읽고 있어요 엘레나가 작년에 매우 좋아했던 그것 맞죠? 맞아요 더 많은 활동이 추가되었네요 하이킹과 캠핑 외에도 올해는 따위기 수확과 조류관찰이 있어요 멋지네요 올해에는 언제인가요? 6월 23일과 24일이에요 오 다음주네요 일기예보에서 아마도 다음주 내내 비가 올거라고 하던데요 아마도 그래서 참가자들이 장화와 우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웹사이트에 적혀있나봐요 비가 와도 여전히 재미있을거에요 그런데 그건 여전히 무료인가요? 아니요 올해는 참가하는데 10달러에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네요 엘레나에게 캠프에 등록하고 싶은지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요 이 글 3-8의 소재는 아이를 위한 탐험가 캠프 신청입니다 활동내용 하이킹, 캠핑, 스트로베리 하비스팅, 브러드워칭 기간 June 23rd & 24th 준비물 어페어러블 부츠 & 레인코트 참가비 It's $10 to join this year 이런 것들은 언급되었지만 3번 참가가능 연령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9번 문제입니다 Skydiving for charity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고 동시에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Skydiving for charity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992년에 시작한 이래로 저희는 수천명의 대담한 기금 모금자에게 일생일대의 경험을 선사해왔습니다 Skydiving 비용의 50%는 지역 자선단체와 푸드뱅크에 기부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높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초 자유화강을 하는 10,000피트이고 다른 하나는 60초 자유화강을 하는 15,000피트입니다 저희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적절한 착륙 기술에 대한 안전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Skydiver들은 잘 훈련된 전문 강사 앞쪽에 메어 함께 뛰어내립니다 저희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을 포착하는데 전문가인 자격을 갖춘 Skydiving 카메라 촬영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의 Skydiving 영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Skydiving의 스릴을 경험하러 오세요 이 글 3-9의 소재는 Skydiving 기부 행사입니다 Skydiving 영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Skydiving 영상을 무료로 제공한다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3-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컴퓨터 마우스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내 컴퓨터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새 걸로 사야겠어요 알겠어요 인터넷으로 하나 찾아보죠 여기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상위 5개가 있어요 어디 봐요 마우스에 50달러 넘게는 쓰고 싶지 않네요 알았어요 무선으로 된 것을 원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해요 물론이죠 그런데 RGB 조명이 뭐죠? RGB는 빨강, 초록, 파랑을 뜻해요 이들 중 일부는 장식을 위해서 RGB 조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흥미롭게 들리긴 하지만 그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남네요 당신이 가끔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직 마우스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건 뭐가 특별하죠? 팔뚝과 손목을 중립에 안정된 위치로 유지해서 팔의 통증을 최소화해줘요 정말요?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좋아요 내가 주문해 줄게요 이글 3-10의 소재는 컴퓨터 마우스 주문입니다 5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무선으로 되어 있고 RGB 조명이 없는 수직 마우스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므로 남자가 주문할 마우스는 4번입니다 따라서 3-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셀리 나 지금 슈퍼마켓에 가려고 해 뭐 필요한 거 있니? 네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어요 아빠 그러니 얼마 전에 새로 한 병 샀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다 엎질렀어요 이글 3-11번의 소재는 오렌지 주스 구매입니다 남자가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 여자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해주겠다고 하자 여자는 오렌지 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답변에 남자는 얼마 전에 자신이 하나를 샀는데 벌써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실은 제가 그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다 엎질렀어요 Actually I dropped and spit it all on the flower입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선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진열대에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부인 그것들은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언제도 들어올지 아세요? 다음주 제 아들 생일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일 그것들을 납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 3-12번의 소재는 물품 재입고 무늬입니다 여자는 무선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구매하려 했으나 진열대에 제품이 없어 남자에게 문의하였으며 남자는 현재 재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들의 생일을 위해 필요하다며 언제 제품이 더 들어올지를 여자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내일 그것들을 납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We are supposed to get a shipment of them tomorrow입니다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좀 우울해 보이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니 저 그린 선생님 티파니와 제가 어제 말다툼을 했어요 너희 둘은 매우 친하지 않니 무슨 일이니 역사 수업 프로젝트를 위해 초별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이니 어째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얼굴이 지푸렸고 그래서 저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녀는 되게 차분하고 너그러운데 말이야 맞아요 그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니? 맞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오직 제 자신의 감정만을 고려하고 있네요 만약 이 일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한다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이해를 얻게 될 거야 오늘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할게요 우리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글 3-13의 소재는 학생의 교우관계 고민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자는 조별 회의에서 있었던 일로 일어난 친구와의 말다툼에 대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던 친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남자의 조언에 대해 그저 자신의 감정을 신경 써왔던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먼저 사과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라는 남자의 말에 친구와 화해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오늘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할게요 우리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3-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몇 명의 친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합니다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이 사진 텀블러는 어떤가요 텀블러를 꾸미기 위해서 친구들의 사진을 그 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인가요 선물 포장비를 포함해서 하나에 40달러입니다 음... 음료수 컵치고는 비싼듯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컵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러 만들어졌고 액체를 거의 10시간 동안 뜨겁거나 차갑게 유지해줍니다 멋지군요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제게는 너무 비싸 보입니다 음... 그러면 대신 이 열쇠고리 몇 개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네요 사진 텀블러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5개 구매하면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나요 유감입니다만 원래 가격보다 더 좋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 3-14번의 소재는 물건 구매를 위한 가격 흥정입니다 여자는 친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던 중 남자가 사진을 넣어 꾸밀 수 있는 텀블러를 제안하자 이를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하면 가격 할인이 가능한지를 여자가 묻고 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유감입니다만 원래 가격보다 더 좋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멜리사와 마이클은 엄마와 아들입니다 마이클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 그는 고품질 헤드폰을 생일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것이 더 좋고 더 선명한 소리를 제공하고 자신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그녀의 아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특히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헤드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는 것은 주변 상황을 듣는 마이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이클에게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그것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이글 3-15의 소재는 헤드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입니다 멜리사는 마이클이 생일선물로 받은 헤드폰을 좋아하여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도 줄곧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헤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이클에게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므로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You're better stop riding your bike with your headphones on 입니다 따라서 3-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6번, 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6번,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그림의 구도를 잡을 때 우리의 직관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때로는 그림의 몇 가지 요소를 달리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대상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델에게 움직이라고 요구하거나 여러분이 그리고자 설정한 것을 다시 배열하세요 그 다음은 시점입니다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대상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또는 일어서서 완전히 이동하세요 조명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하고 옮기고 새로운 광원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조명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심지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패턴입니다 구도를 조직하고 균형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시각 요소를 반복해 보세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고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 이 글 3-16번 17번의 소재는 좋은 그림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제어해야 할 요소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는 그림의 구도를 더 잘 잡기 위해서 달리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조종 방법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더 나은 그림 구도를 위해서 조종할 측면 Aspect to adjust for better drawing composition입니다 따라서 3-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요소가 아닌 것은 대상, 시점, 조명, 패턴은 언급됐지만 3번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급된 요소가 아닌 것은 3번 proportion입니다 따라서 3-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8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주인 여러분께 패츠웰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더 길고 더 건강한 삶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 건강관리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의사가 반려동물 건강과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정책은 우리 반려동물 의약품을 오로지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려동물 의약품을 소매 판매점, 반려동물 용품점 또는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이 이 사업체들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모르기에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지는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제품들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인되지 않은 판매처를 통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배츠웰프 사장 스티브 레이 두림 이 글 3-18의 소재는 비공인 판매처에서의 반려동물 약품 판매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를 제외한 다른 공인되지 않은 판매처에서 자사의 반려동물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기에 구매를 지향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사 의약품을 비공인 판매처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3-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에너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는 이 높이 자란 수풀에 뱀이 없기를 바랐는데 왜냐하면 뱀이 기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발조차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에너의 발목에 감겼다 그녀는 매우 높이 뛰어올라 그녀로부터 불과 몇 피트 앞에 있는 강을 실제로 볼 수 있었지만 그 강은 지금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 짐승을 잡아당겨 다리에서 떼어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시속 100마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손이 긴 수풀에서 나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자 그녀는 큰 한숨을 내쉬고 큰 소리로 오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신발에 걸려서 그녀의 아주 작은 다리에 감겼던 단지 긴 수풀의 일부였다 공포와 잠재적인 괴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강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에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향해 키 큰 수풀이 허락하는 한 빨리 달렸다 이 글 3-19번의 소재는 수풀 속에서 발목을 감싼 물체입니다 강을 향해 뛰고 있는 에나는 높이 자란 수풀 속에서 뱀 같은 것이 자신의 발목을 휘감자 겁에 질렸지만 이내 그것이 긴 수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안도하며 계속 달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에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겁먹은에서 안도하는 테레파이드에서 릴리브드입니다 따라서 3-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에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에 중요한 한 예는 면접 과정이다 면접 과정의 동안에 각 단계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우선 여러분은 자신의 지원서가 숙고되고 검토받게 해야 한다 여러분은 면접에 초청 받아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일에 적임자라고 느끼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책임이다 만약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나는 꿈꾸던 직장을 놓친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듣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준비 과정이나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흔히 충분히 잘 준비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오만하거나 허풍을 떠는 듯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수줍은 나머지 자신의 강점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면접 과정이야말로 이 글 3-20의 소재는 면접 과정에서 명심할 사항입니다 면접 과정의 각 단계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강점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면접 과정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2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1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Winning by winn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순조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초과 지불하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비용 편향 때문에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데 즉 우리는 우리가 단지 패자에게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그러나 좋지 않은 시도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실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 때 여러분이 최고가 입찰자가 되고도 틀림없이 편안해지는 유일한 경우는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또는 경제학자들이 비교 우위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특허를 받은 기술 규모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에 대한 소유권 심지어는 경쟁 업체보다 아이디어를 더 빨리 확장하도록 해줄 개인적인 전문 지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만 승리자의 저주를 회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승리함으로써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 3-21의 소재는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입니다 좋지 못한 아이디어에 투자한 것을 알게 되는데도 비용 편향으로 인해 일을 멈출 수 없지만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승리자의 저주, 즉 투자자 혹은 최고가 입찰자이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미추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Profiting from your investment by using a comparative advantage입니다 따라서 3-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2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나 밖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가 가령 말벌이나 거미에 반응할 방식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벌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아무도 말벌이 자신의 자녀를 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적이 아니다 만약 거미나 나방에 대한 자녀의 첫 경험이 부모가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찰싹 때려서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자녀에게 거미나 나방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른 존재라고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곤충에 대한 부당하고 무분별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아예 늘어나는 관심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다른 생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연과의 사랑과 연대감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종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 양성된다 이 글 3-22의 소재는 다른 생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가 다른 생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부모가 자신이 다른 생물을 대하는 태도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부모의 다른 생물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게 전달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3-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상품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사용뿐만 아니라 교환을 위해서도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점점 더 확장된 시장에서의 교환을 포함했고 매체로서의 돈은 그러한 확장된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소비와 생산 체계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확장된 교환을 위한 생산은 자본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필요로 했다 상품이 구매되었을 때 이것은 공동의 이용보다는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를 수반했다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대체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상품화되었고 그것들 중에는 토지와 노동도 있었다 존 프라우는 끝없는 상품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써 자본주의의 목적론적인 개념에 우리가 합당하게 저항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의 감상적 처리와 노예제 폐지와 같은 일부 탈상품화도 또한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고르진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상품화의 확장을 수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글 3-23의 소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상품화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돈이라는 매체를 통한 확장된 교환이 가능했고 이는 지속적인 상품화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상품화 성향 The nature of continuous commodification of capitalism입니다 따라서 3-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4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경험한다는 것은 기온, 습도, 강우, 울량, 바람의 변화를 통해 시간상 어느 특정한 순간의 대기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비록 날씨는 실시각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폭풍과 같은 날씨 상태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특정 지역들은 위도, 큰 수역과의 근접성, 독특한 지형, 예를 들어 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적 고유한 날씨 패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특성과 지구의 대기와 바다의 대순환이 한 지역의 기후를 형성한다 기후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평균 날씨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로버터 하인 라인은 기후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날씨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Meteorological Society의 전 회장인 제이 마셸 셰퍼드도 비슷하게 날씨는 당신의 기분이고 기후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라고 말했다 더 정확한 기후의 조작적 정의는 30년 동안의 평균 날씨 상태이다 이 글 3-20 사이의 소재는 날씨와 기후의 차이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지역에 따라서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평균적인 날씨의 경향을 기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기후 한 지역의 지배적인 날씨 상태 Climate Prevailing Weather Conditions of Origin입니다 따라서 3-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2020년 미국 적십자사가 발표한 미국 인구 중 민족 집단 및 인종에 따른 혈액형 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민족 집단과 인종에서 양성 혈액형이 음성 혈액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형 혈액형은 히스패닉계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이었는데 히스패닉계 2명 중 1명이 넘게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A플러스 혈액형은 모든 민족 집단과 인종의 최소 20%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고와 최조의 비율 차이는 10%포인트 미만이었다 아시아계 4명 중 1명은 B플러스 형인 반면 백인 10명 중 1명 미만이 B플러스 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민족과 인종 중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은 AB-형이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AB-형을 가진 사람은 0.5%가 넘지 않았다 이 글 3-25의 소재는 미국 내 민족 집단 및 인종별 혈액형 비율입니다 백인의 경우 AB- 혈액형은 1%의 비율을 차지하여 0.5%를 넘고 있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6번 문제입니다 빈센트 벤딕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 벤딕스는 1881년 8월 12일 일리노이즈 모라인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 벤딕스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다 그는 13세에 체인이 없는 자전거를 설계함으로써 기계적인 사고에 대한 조기 재능을 보여주었다 16살에 그는 뉴욕시로 떠났다 이후 3년 동안 그는 야간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승강기 운전원, 법률사무원, 정비사의 조수로 다양하게 일했다 1901년에서 1907년 사이에 그는 소형 엔진 제조업체인 글랜 해몬드 커티스의 오토바이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1907년 그는 시카고로 돌아왔고 험즈맨 오로모빌 컴페니에서 차를 판매했다 같은 해에 그는 벤딕스 모터 버기로 알려진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그런 다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벤딕스 컴페니를 설립했다 그 사업은 1907년 경제 불안기에 시작되었지만 그의 회사는 7천대의 벤딕스 자동차를 팔았다 1910년 그는 그 시대의 수동식 크랭크 시동자 장치의 개량품인 벤딕스 전기시동장치의 특허를 획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벤딕스 시동장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의 표준이 되었다 이 글 3-26의 소재는 빈센트 벤딕스의 생애입니다 1907년 경제 불안기에 자동차 생산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7천대의 자동차를 팔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빈센트 벤딕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1907년 경제 불안기에는 차량 판매를 중단했다입니다 따라서 3-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7번 문제입니다 Moonlight Rabbit Portable Mini Blende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oonlight Rabbit 휴대용 미니 믹서기 귀여운 토끼에서 영감을 받아 2022년 가장 주목할 만한 디자인상을 받은 이 휴대용 믹서기는 매력적인 외형과 디자인에 누구나 즉시 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번 과일을 잘게 자릅니다 1.5x1.5cm 2번 과일을 컵 용기에 넣으세요 용기가 60% 정도 채워졌을 때 그것이 80% 정도 채워질 때까지 물을 넣습니다 3번 컵 용기와 본체를 단단히 조이고 컵의 자석이 본체의 스위치와 일렬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4번 믹서기를 뒤집고 스위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기타상 이 제품은 Type-C 휴대폰 충전 포트에 적합합니다 믹서기가 작동 중일 때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세척하기 전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식기제척기로 구성품을 세척하지 마시오 이 글 3-27의 소재는 휴대용 미니 믹서기입니다 과일이 60% 정도 채워졌을 때 물을 넣어 컵의 80%를 채우라고 했으므로 안의 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잘게 자른 과일로 컵의 80% 정도를 채웠을 때 물을 넣는다 입니다 따라서 3-2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8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28번 문제입니다 2023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북 도네이션스 앤 북 버스 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북 도네이션스 앤 북 버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북 버스 에 아동 도서를 기부하세요 북 버스에 책을 기부하는 방법 새 책이나 조심히 사용된 책을 기부하세요 아동 혹은 청소년 도서를 받습니다 기부 장소와 날짜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4월 11일에서 2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기부된 책들은 이동 도서관 북 버스의 장소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북 버스의 책을 이용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북 버스가 미드베이 시내의 외곽지역을 찾아갑니다 각 아동은 최대 3권의 책을 2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북 버스에서 책을 대출하려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합니다 도서 기부와 북 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nna-at-mdv-library.net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글 3-28의 소재는 도서 기부와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북 버스에 책을 대출하려는 아동은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북 버스에 책을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3-2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29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활동은 때때로 즉흥적인 주의를 끌 수 있는 너무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 온라인 활동은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기 보다는 우리의 주의력 비축분을 다 써버림으로써 그것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고갈시킨다 온라인 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더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미룬다 린더스톤은 사이버 공간과 소셜 미디어를 끊임없이 훑어보는 것을 지속적인 부분적 주의력이라고 기술한다 이 온라인 다중 작업은 우리의 주의력을 산산히 부수고 산만함의 바다를 만들어 우리의 바로 인근 환경에 중요한 세부사항과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실명에 우리가 더 취약해지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인지에 미치는 이러한 사이버의 영향력은 주의력 결핍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온라인 다중 작업과 지속적인 부분적 주의력의 역효과에 대응할 수 있을 전략들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집중력 자원을 비축하고 대면 대화와 독서에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맹공격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이 이메일로부터 정기적 휴식을 취하고 장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가족 또는 직장 규범이다 이 글 3-29의 소재는 온라인 활동과 집중력입니다 A의 more difficult tasks를 수식하는 분사고를 이끌 분사가 필요한 위치인데 more difficult tasks가 require의 주체이고 D의 목적어인 our attention이 나오므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requiring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B의 international brightn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완전한 절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로 관계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C 주어의 핵은 strategies이고 나머지는 strateg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므로 이에 일치하는 수로동사로는 복수형 strategy에 맞는 아가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3-29번의 정답은 3번 requiring where are 입니다 따라서 3-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0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윤리와 법은 서로가 분명히 다르게 예를 들어 윤리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끔 심지어 반대로도 보인다 그러면 개인이나 회사는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여러 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법적 규칙에는 흔히 윤리적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적 규범은 여전히 윤리적 규범과 모순되기 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사회의 법적 체제의 많은 부분이 법적 규칙, 경성범과 거의 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규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글 3-30의 소재는 윤리와 법입니다 윤리와 법이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내용에서 그러한 관점은 반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규칙은 윤리적 측면 또한 가진다는 예시로 환경오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적 규범이 곧 윤리적 규범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3번의 컨트라딕트를 리메인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3-3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또는 좁은이라고 불리는 AI와 강한 AI를 구별할 수 있다 약한 AI는 좁은 영역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같거나 능가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이 약한 AI의 활용 목표는 체스와 같은 게임들에서 달성되었고 매우 과장되어 선전된 음성 및 얼굴 인식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상황적 특수성은 좁은 AI의 중요한 특징인데 상황과 작업 명세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AI 시스템이 자기의 지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변형에 일반적으로 기반을 둔 대부분의 좁은 약한 AI가 학습하는 방식 때문인데 즉 인간이 배우는 방식으로 여러 문제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는 알고리즘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글 3-31의 소재는 약한 AI의 특징입니다 약한 AI는 하나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인데 상황 특수성이 이 AI의 중요한 특징이어서 상황 및 작업 명세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약한 AI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문제 해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약한 AI는 구체적 특정 상황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 간의 상황을 일반화하기 힘들어 기대되는 작업 수행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반화하는 제너럴라이즈입니다 따라서 3-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한 바람처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에 대한 우려는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의 서구 세계로 퍼져나갔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태도의 변화는 두드러졌다 징후들로는 감소하는 투표 참여 감소, 항의 투표의 증가, 정당 당원 수 감소,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 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래 비용이 상당히 낮은 꽤 안정적이고 갈등이 적은 복지국가 모델로 특징 지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항의운동이 1960년대 후반에 확산되었다 1970년대 내내 국제석유와 금융위기는 서구 세계의 불안을 야기했다 사례들은 나라마다 달랐을지 모르지만 전후 시대에 처음으로 시민들은 아마 정부가 모든 것을 동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병원 부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서 비용 증가는 멈추기 어려워 보였다 이 글 3-32의 소재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입니다 20세기 후반부 서구세기에서 여러 징후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 Decreas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s입니다 따라서 3-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은 옷을 통해 생각, 가치관, 열망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옷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는 어디에 속하게 열망하는지를 말한다 때때로 그 메시지는 경찰관의 제복이 권위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분명하고 직사적이며 다른 경우에는 장식용 패치와 핀으로 덮인 펑크록 소녀의 청 재킷이 반항적인 허세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더 미숙하고 비유적이다 덜 분명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하게 패션은 사회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식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수단이라는 것인데 즉 역사가 스테반 그린 블랙스의 말을 빌려 내가 셀프 패셔닝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옷은 또한 우리의 자아 인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학습, 발달, 가능성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옷을 입은 바로 그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옷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거나 우리의 용기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세를 똑바르게 하거나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신체적 안정과 지지의 감각 혹은 제약과 불편의 감각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옷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한다 이러한 면에서 속담과는 반대되게 옷이 사실상 정말로 그 사람을 만든다 이 글 3-33의 소재는 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옷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의식이 바뀌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도록 훈련시키는 등 옷으로 우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옷이 사실상 정말로 그 사람을 만든다 클라우드즈 액슐리 두 멕 더 맨입니다 따라서 3-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희미한 조명이 있는 방에서보다 밝게 불이 켜진 방에서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겠는가? 독일 루드위그스버그 응용과학대학교의 에나 스테이들 교수에 의해 주도된 흥미로운 연구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었다 1년의 실험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빛과 밝기가 참가자의 자의식과 자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테이들 교수팀의 실험 중 하나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강도의 밝기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된다와 같은 공적자의식과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나의 내적 감정을 의식하고 있다와 같은 사적자의식 그리고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내 환경의 모든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와 같은 바로 인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요청받았다 밝게 불이 켜진 방에 앉은 참가자들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에 앉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공적자의식을 기록한 반면 그들의 내적 감정 또는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밝은 빛은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 3-34의 소재는 빛이 우리의 인식에 비치는 영향입니다 조명이 희미한 방과 밝은 방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정도 주변 환경을 의식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밝은 방의 참가자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은 변화가 없었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makes us more concerned about the impression we make on others입니다 따라서 3-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3-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소스, 토마토 소스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워지는데 부분적으로는 이탈리아 요리 전통이 프랑스 주방에서 나오는 그것 전통과 같은 요리법의 격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요리사가 준비한 같은 조리법은 준비 과정과 재료가 상당히 다를 것이고 같은 주방장이 준비한 같은 조리법조차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이 방식은 표준적인 방법과 좁게 정의된 준비 과정이 있고 어느 프랑스 요리사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조합할 수 있는 정확한 조리법을 가지는 프랑스 요리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고에 의하면 요리의 와인을 사용하면 프랑스 요리의 특정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은 요리사들이 이용 가능한 재료, 날씨, 기후 그리고 상황의 즉시성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징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재료와 풍부함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요리 전통을 바꿀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글 3-35의 소재는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격식성과 다른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은 미국의 환경에서 이탈리아 요리사들의 적응을 도왔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프랑스 요리에서 와인의 사용이 특정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1860년대에 첫 인류학적인 정의가 발표된 이래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 개념의 중심부에는 문화는 학습된다는 생각이 있다 C달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를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공유된 의미체계와 공유된 행동규범을 구성한다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문화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달려있다 C달락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문화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지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들은 복잡한 의미체계로써 문화의 정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몇몇 동물이 정말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들은 문화를 사회적 학습을 통해 습득된 공유된 행동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A달락입니다 이 더 넓은 문화의 정의는 학자들이 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문화 다양한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문화가 하는 역할 그리고 유전적 진화와 결합하여 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화의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도록 해준다 이 글 3-36의 소재는 문화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문화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중심부에는 문화는 학습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 뒤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여 문화를 학습한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C가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 이야기로 끝났으므로 C 뒤에는 동물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 둘 다를 설명한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B 뒤에는 B의 마지막 문장에 나온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This brother definition of culture로 지칭하면서 그렇게 문화를 정의하는 시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36번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3-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최신 상황은 자연선택이 집단이나 종의 수준에서보다 개체의 수준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들 사이의 경쟁이 유기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B달락입니다 살아있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를 들어 왜 동물이 싸우는지 왜 식물은 빛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서로에게 그늘을 들이오려 하는지 그리고 왜 미생물이 화학전쟁을 벌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협력은 섬세한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보인다 A달락입니다 그러한 정교함의 필요는 몇몇 진화 생물학자 이후에 초기부터 인식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협력 이론의 기반을 유전적 연관도 친족선택과 반복되는 상호작용 상호이타주의의 논리에 두었다 친족선택 이론은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많았고 현재 생물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도 점점 더 그렇다 C달락입니다 그러나 그것 친족선택 이론의 원래 형태에서 그것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에 협력, 공생, 상리공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력이론은 친족선택 개념을 훨씬 넘어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글 3-37의 수제는 진화이론과 협력이론입니다 자연선택과 개체들 사이의 경쟁에 관한 주어진 글 다음에 경쟁과 관련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설명한 후 협력에 대해 처음 거론한 B가 와야 합니다 B에서 협력은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끝났으므로 그러한 정교함을 몇몇 생물학자들이 인식하여 협력이론을 만들어냈다고 기술하며 친족선택과 상호이타주의를 거론한 A가 그 다음 순서로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족선택 이론으로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8번 BAC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38번 문제입니다 글의 의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 둘 다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식자가 숨는 것은 더 어렵다 세월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공격적인 접촉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리는 흩어져야만 할 수도 있다 무리를 결속하고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종들은 복잡한 의사 전달 행동을 발달시켜 왔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필요는 짝짓기 상대를 찾고 새끼를 돌보고 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그리고 먹이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출용 울음소리와 경고용 울음소리 우위, 복종, 그리고 화해를 위한 신호 번식 상태와 좋은 먹이 출처를 알리기 위한 방법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기능을 가진 행동들이 발달된다 이러한 신호 외에도 많은 포유동물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경계하기 위한 행동의 일치성이 있다 이 글 3-38의 소재는 물이 유지를 위해 발달된 동물들의 의사소통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Diz Needs가 5번 앞문장의 Basic Communicative Needs를 가리키고 5번 다음 문장의 Diz Signals가 주어진 문장의 Calls와 Signals 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3-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떨어져 사는 현상이 늘어나도록 이야기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세를 뒷받침해 온 것이 가족 간에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의 필요와 관련된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와 또한 돌봄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변화하는 태도이다 실제로 가족 유대관계의 느슨해짐이라고 흔하게 알려진 것에는 강한 지리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동시에 노인과 그들의 자녀 모두 그들의 변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현 세대의 노인들은 이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더 많은 돈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편 그들의 자녀는 직업 목적을 위해 이전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난 멀어지기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구에 의하면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즉각적 교류와 사회적 지원 및 돌봄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지리학자와 다른 학자들도 거리를 둔 친밀감이라는 개념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해왔다 이 글 3-39의 소재는 노인과 자녀가 멀어지는 요인과 현실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노인과 자녀 모두 더 활발하게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앞에는 지오그래피컬 디멘션 같은 지리적 측면이 먼저 거론되어야 하고 문장의 뒤에는 모아 머니 앤 리서시스와 직업 같은 경제적 요인의 예시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4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많은 대중적 관심이 자유, 노예제도,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민주주의, 전문지식, 권력, 그리고 기호와 같은 문제들에 향해 있는 반면 자주 이러한 주제들은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즉 기술이 이런 주제들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논의된다 AI와 로봇공학은 기술적 주제로 여겨지며 만약 정치와 연결이 형성된다면 기술은 정치적 조작이나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여겨진다 대개 의도치 않은 효과는 여전히 다뤄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AI, 데이터과학,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개발자와 과학자는 자주 자신의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기꺼이 고려하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들여잡고 그것을 다루는 것에 관해 벌어질 수 있는 정교한 정치 철학적 토론은 고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연결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과 사회에 관한 체계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며 모든 것은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에 달려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요양문입니다 기술은 주로 정치적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이 글 3-40의 소재는 기술과 정치적 문제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로봇공학은 주로 정치적 상황의 문제와 관련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관련 분야 개발자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를 기꺼이 고려하려 하지만 그의 수반대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에는 irrelevant가 b에는 impartia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4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1,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3-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론적 판단은 유기체와 인공물 그리고 다른 자연적 실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한트는 유기체, 생명체는 내대적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것으로 그는 우리가 유기체의 내부구조는 부분, 장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 부분은 유기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또한 서로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계에서는 찾지 못하는 일종의 구조가 있다 유기체의 내부 장기는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수단이자 목적이지만 시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몸에서 피는 뇌에 산소를 배달하는 수단이고 뇌는 피가 예를 들어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도록 유지하는 수단이다 시계에서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시계는 다른 시계를 만들지 않고 오래된 부분이 오작동할 때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심지어 나무도 칸트에게는 유기체여서 사물과는 다르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번식하며 그것의 부분들은 가지를 나무에서 떼어 다른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한 그것 자체로 목적는 쪽 완전체이다 유기체는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다 유기체는 내대적 합목적성이 있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중요한 유사성 차이점을 알게 된다 이 글 3-41에서 42번의 소재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차이인 합목적성입니다 3-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유기체 생물과 사물 또는 인공물 무생물 사이에는 타고난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 즉 합목적성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으며 유기체의 각 기관은 서로에게 수단이자 목적이며 서로 새로 생겨나게 할 수도 있지만 인공물의 부품은 그렇지 않고 형태를 이루는 힘이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엇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짓는가 What sets living beings apart from non-living things입니다 따라서 3-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목적성이라는 유기체와 사물 또는 인공물 사이에 주된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의 글이며 Between animals and plants and things에서 animals and plants가 한 묶음이고 콤마와 and를 사용하여 things와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의 similarity를 distinction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3-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3-44-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3-44-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리아는 숲 사이로 늦가을 하늘을 흙깃 보았다 낮 햇살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짙은 한기가 공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다코타 그녀가 소리쳤다 맥스 그녀는 덤브를 느긋하게 산책하는 신숙한 그림자 한 쌍을 찾기 위해 숲을 뒤졌으나 그녀의 개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그녀는 자기의 개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그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불쑥 나와 그녀에게 몸을 내던졌다 그들은 그들의 큰 머리를 애정을 담아 그녀의 다리에 비볐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C달락입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만큼 갑자기 그 개들은 긴장했다 뒤로 물러나면서 그들은 서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며 앞뒤로 귀를 움직이면서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해 코를 들었다 길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코타의 목에서 울렸고 그녀의 목털이 곤두섰다 맥스는 앞쪽에 빽빽한 덤불 부분으로 주의가 집중되고 몸은 뛰어오를 준비가 된 채로 꼼짝하지 않았다 리아는 어떤 위험의 징후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기의 뱃속 깊은 데서 공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맥스는 한번 짧게 지졌고 그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갈라지는 소리가 덤불로부터 들려왔다 삐달락입니다 갑자기 다코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오르며 덤불 속으로 돌진했고 맥스는 리안의 발 바로 위에 머물렀다 리안은 매우 겁에 질렸고 다코타가 돌아오도록 부르고 싶었지만 맥스는 리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다코타에게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그녀는 리안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개를 쫓아가기 위해 맥스를 밀쳐내려고 애쓰던 중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을 번식기에 위험하고 공격적인 커다란 검은 무스가 바로 그녀 쪽을 향해 언덕 아래로 돌진하고 있었다 디달락입니다 무스 뒤에서 다코타가 달렸다 다코타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리안은 무스가 발급으로 개를 겨냥할까봐 겁이 났다 그녀는 다코타를 무스로부터 떼어내길 원했지만 그녀에게 기댄 맥스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코타는 의도적으로 무스를 리안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몰아내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는 무스를 쫓아버렸다 그동안 내내 리안은 맥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한결같이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가 그들을 훈련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명령을 무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이글 3-43-44-45번의 소재는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구한 개들입니다 리안이 숲에서 자신의 개들과 산책을 하다가 돌아가려고 개들을 불러 모은 내용의 A 다음에는 개들이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다 덤블에서 소리가 나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코다가 돌진하고 맥스는 리안을 지키는 상황에서 무스가 달려오는 것을 알게 되는 B가 그 다음으로 적절하며 다코다가 마침내 무스를 쫓아버린다는 내용의 D가 마지막으로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3-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4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A, B, C, D는 모두 리안을 가르치고 E는 다코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에서 맥스가 리안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리안은 맥스와 함께 다코타를 쫓아갔다입니다 따라서 3-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의고사 4회입니다 4-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블루리버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학교사서 제인 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 학교 도서관은 막 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에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일찍 열 수도 있고 더 늦게까지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도서관이니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올려주세요 질문, 우려사항 및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도서관 1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들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글 4-1의 소재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한 의견 요청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수리를 마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된 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제리 주말은 어떻게 보냈어 안녕 블레어 꽤 즐거웠어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갔거든 아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응 작년에 푹 빠졌어 그건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매우 지치게 만들기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니? 자주는 아니야 그러고 싶은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아프더라고 음 안장 높이를 조절했어 안장에 앉을 때 내 발의 발가락이 땅에 닿아야 하거든 글쎄 내가 앉을 때 발이 땅에 닿지진 않는데 안장 높이가 중요하니? 응 제대로 된 안장 높이를 갖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 다음에는 타기 전에 안장 높이를 조절해봐 그걸 전혀 몰랐네 그럼 안장을 확인해야겠어 그럼 한번 해봐 조언 고마워 이 글 4-2의 소재는 자전거 안장 높이 조절입니다 자전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자전거를 오래 탈 때마다 안장 때문에 아프다고 하자 남자가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전거의 안장 높이를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처음에 이 비글들은 매우 조용하고 말을 잘 들었지만 제가 훈련시키려고 할 때마다 짖거나 그냥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비글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대담합니다 저는 비글을 훈련시킬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아 그래서 비글을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군요 그렇죠 개의 조련사인 저로서도 그들에게 복종 훈련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남자가 비글들을 훈련시키는 게 남자가 비글들을 훈련할 시에 염두에 두는 사항을 알려주었으며 수업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다고 했으므로 남자는 반려동물 훈련 강사임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수업 듣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수강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번 반려동물 훈련 강사와 수강생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야 뭘 보고 있어? 아 내 책상 사진이구나 응 이 페그보드를 막 설치했어 페그보드가 책상 위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 멋진데 나는 내가 페그보드 왼쪽 구석 상단에 달력을 걸어놓은 것이 마음에 들어 달력이 오늘이 며칠인지 잊지 않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어 좋은데 가운데 있는 둥근 모양의 스피커도 좋아 고마워 달력 바로 옆에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았어 식물 위에 걸려있는 헤드폰은 어때? 헤드폰을 놓기에 편리한 장소야 그리고 그 식물도 멋져 보여 데빌스 아이비라는 식물이야 그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서 책상 위에 놓아봤어 좋은 생각이야 왜 그 필통들을 페그보드의 두 번째 줄에 둔 거야? 내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둔 거야 그리고 펜을 더 살 경우를 대비해서 필통을 두 개 놓았어 멋진데 내 방에도 페그보드를 사야겠어 이 글 4-4의 소재는 책상의 페그보드입니다 대화에서는 필통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필통의 개수가 세 개이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선생님 어제 학교 에세이 대회는 어땠어요? 안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별탈 없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에세이 주제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랬나요? 음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이 에세이 대회 결과가 이미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결과를 너무 알고 싶어해요 오 그랬나요? 제가 모든 에세이를 평가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참가한 학생들 모두의 이름과 아이디 번호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확인을 다 했어요 와 정말 힘드셨겠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한 시름 돋네요 천만에요 이 글 4-5의 소재는 교내 에세이 대회입니다 학생들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해 달라는 남자의 요청에 여자가 알겠다고 대답했으므로 여자 갈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학생들의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하기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트코스트 재즈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입장권을 몇 장 사고 싶은데요? 그럼요 표가 몇 장이나 필요하세요? 총 4장이 필요합니다 어른 2명과 연장자 2분이요 표는 성인 1분당 20달러이고 65세 이상 연장자 1분당 10달러입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2분 다 65세가 넘으셨습니다 재즈하우스에서 마실 것을 살 수 있나요? 네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티켓 한 장당 5달러를 더 내시면 무제한으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거 좋군요 그럼 4장의 모든 티켓에 대해 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카드로는 총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몰랐는데요 그러면 돈이 좀 절약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네 여기 티켓과 신용카드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이글 4-6의 소재는 이스트코스트 재즈하우스 입장권 구매입니다 성인 1명의 입장료는 20달러 65세 이상 연장자의 입장료는 1명당 10달러이며 1명당 5달러를 추가하면 무제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성인 입장권 2장, 65세 이상 연장자 입장권 2장에 4명 모두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무제한 음료를 즐긴다고 했으므로 총 8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에서 신용카드 10% 할인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72달러입니다 따라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여행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휴 별일 없어요 저는 방금 바르셀로나에 관광지를 찾고 있었어요 재밌겠네요 다음주에 스페인에 간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다다음주로 바뀌었어요 아 다음주 월요일부터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관광 일정을 변경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다음주에 일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 상사는 다음주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줬어요 그럼 여권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리즈와 댄 때문이에요 그들의 여권이 만료되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니까 재발급이 되는 여권을 기다리기 위해 여행 일정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도 갈 수 있다니 제가 기쁘네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글 4-7의 소재는 여행 일정 변경입니다 여자는 다음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갈 예정이었으나 같이 가는 일행의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되는 여권을 기다리기 위해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여자의 여행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5번 동행자의 여권이 재발급되기를 기다려야 해서입니다 따라서 4-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4-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Let's be friends with natur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타움뮤즘 오브 네이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우리 박물관은 매 주말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Let's be friends with natur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에 박물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예약해야 하나요? 네 지금 전화로 예약하실 수도 있고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제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예약은 빨리 마감되는 편이라서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마다 행사가 다른가요? 네 매주 다른 주제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곤충탐험이 계획되어 있고요 제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가비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박물관 일반 입장은 무료입니다 좋네요 제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글 4-8의 소재는 박물관의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예약 방법 Make a reservation by phone Make an online reservation 금주 활동 주제 An insect expedition is planned this weekend 참가비 No participation fee 이런 것들은 언급되었지만 5번 참가 기념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복회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9번 문제입니다 Bring books to life volunteer club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을 도서관의 Bring books to life volunteer club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매년 100권이 넘는 새로운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있으며 현재 네레이터와 편집자 역할을 할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레이터가 되기 원하는 지원자들은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네레이터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도서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봉사자들에게 컴퓨터 사용 능력은 선호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레이터와 편집자 모두에게 연수가 제공되므로 초보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된 작품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심, 열정, 그리고 문학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글 4-9의 소재는 오디오북 제작 자원봉사입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도서관 녹음실에서 녹음활동이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네레이터 봉사자는 매주 월요일에 녹음한다입니다 따라서 4-9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됐습니다 4-10번 부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예약할 호텔 패키지 상품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여기 라이언 호텔 여름 패밀리 패키지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휴가를 갈 지역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호텔을 찾고 있으니 그 패키지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를 고르고 바로 예약합시다 우선 우리 예산부터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350달러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4개가 남는군요 좋아요 와 이것 좀 봐요 모든 특별활동이 무료네요 정말 멋지군요 그런데 지미가 케이블 칸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이 패키지는 선택하지 맙시다 나머지 다른 활동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무료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아 나는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보통 오전 9시 전에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패키지가 남았고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선물을 보고 고르면 되겠군요 어떤 선물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지미가 요즘 독서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럼 이걸로 예약할게요 이글 4-10의 소재는 호텔 숙박 패키지 상품입니다 1박당 350달러를 넘지 않고 케이블카 탑승 활동을 제외하며 무료 조식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고 아이에게 그림책을 선물로 주는 패키지를 예약한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예약할 패키지 상품은 2번입니다 따라서 4-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요 얼룩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디 봅시다 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주말 전에 찾으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금요일 정오까지 해놓겠습니다 이 글 4-11의 소재는 세탁 무늬입니다 남자는 옷에 커피 얼룩을 주말 전까지 세탁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물론이죠 금요일 정오까지 해놓겠습니다 Of course I will do it by noon on Friday입니다 따라서 4-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문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해야 합니다 키오스크요? 저기 있는 큰 터치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전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죠 이 글 4-12번의 소재는 키오스크 사용입니다 음료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자는 키오스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죠 It's not that hard, let me help you 따라서 4-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스 선생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오 패턴슨 선생님 거의 다 끝났는데 신입생들에게 줄 선물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학교 이름이 적힌 일일 플래너였어요 맞죠? 좋아 보였었어요 네 하지만 학생 선물 조사에 따르면 플래너평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요? 놀랍네요 나는 그것이 이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는 그들에게 일종의 구식이더군요 그렇죠 하긴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생각해야겠군요 맞아요 문구류는 적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무사는 어때요? 스마트폰 세대도 비막길을 원치는 않아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물이 될 거예요 이 글 4-13의 소재는 신입생 입학 선물입니다 학교에 신입생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작년에 일일 플래너를 선물로 주었지만 학생들의 호응이 낮아 올해는 신입생들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남자가 스마트폰 세대라도 우산은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영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물이 될 거예요 Good idea! It will be a very practical gift입니다 따라서 4-1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사야 하죠?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우유가 필요해요 오! 이것 좀 봐요 대대적인 빵 할인을 하네요 빵 5덩어리에 10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절약할 기회예요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돈이 절약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덩어리에 3달러이니까 5덩어리에 10달러면 정말 싼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빵 5덩어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아요 조금 과하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냉동고에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이봐요 경제학자님 기억나요? 당신이 샀던 바나나의 절반은 지난주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네 하지만 가족들이 생각보다 바나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에요 필요할 때만 조금 사면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겠어요 빵은 다음에 사도록 하죠 이 글 4-14의 소재는 묶음 상품 구매입니다 빵을 묶음으로 구매하면 경제적이라는 남자에게 여자가 예전에 필요 이상으로 바나나를 샀다가 버린 일을 상기시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알겠어요 빵은 다음에 사도록 하죠 I understand let's buy bread next time 입니다 따라서 4-1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5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노라가 제레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라의 남편 제레미는 DIY의 열렬한 편입니다 달리 말해 그는 새로운 것을 사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라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립할 필요가 없는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에 새 TV 스탠드를 직접 만들다가 손을 다쳤고 그것이 완성된 뒤엔 사용해도 될 만큼 튼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레미는 욕실 샤워기의 온도 조절 밸브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라는 샤워기 온도 조절 밸브를 바꾸는 것은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레미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라는 제레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같은 일은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이 글 4-15의 소재는 온도 조절 밸브 자가 교체입니다 노라가 제레미에게 샤워기 온도 조절 밸브 교체와 같이 전문적인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라가 제레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이 같은 일은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You're better call a technician for tasks like this one입니다 따라서 4-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6,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16,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면 부족을 경험하면서 수면의 질과 양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흔히 좋은 수면 관행과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수면을 향상하려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민한 수면자들에게 빛은 잠 못 뜨는 밤과 깊은 잠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진정시키는 수면 안대는 여러분의 눈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드등 또한 밤의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을 가지고 있어서 이완을 촉진하고 그 빛은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잠들도록 돕기 위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일 디퓨저를 사용하면 잠자기 전과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디퓨저에서 나는 향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백색소음 장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백색소음은 잠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밤새 잠에서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사용해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좋은 수면 관행 및 습관과 함께 사용될 때 여러분이 더 나은 밤의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글 4-16번, 17번의 소재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수면 보조 제품입니다 4-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자는 좋은 수면 관행이나 습관 이외에도 양질의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양질의 수면을 위한 수면 제품 사용 The use of sleep products for good quality sleep입니다 따라서 4-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수면 안대, 무드 등 오일 디퓨저, 백색 소음 장치는 언급되었지만 가습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4번, 휴미디파이어 가습제입니다 따라서 4-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분께 학교 사진 촬영일은 큰 행사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학교 사진 촬영의 전통적 방식에는 교직원의 20에서 30시간 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에로 포토가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고 배달합니다 모든 주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사진을 학생들 집으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귀교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발생하는 모든 문의와 걱정거리를 직접 핫라인에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 촬영일 이후 귀아가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로 모든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정 업무 없는 학교 사진 촬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0819413445로 전화 주십시오 시에로 포토 영업부장 빅토르 테일러 올림 이글 4-18의 소재는 학교 사진 촬영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시에로 포토라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가 학교 사진 촬영일 행사와 관련하여 사진 촬영과 인화, 배달, 직통 핫라인 운영 등 교직원이 할 업무를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래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교 사진 촬영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오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웬은 지하실에 있는 욕실 안에서 철망 창문을 고정하는 볼트를 풀려고 애쓰고 있다 위층에는 하만의 보초들이 벽장과 서랍을 열어젖히며 그의 오원방 안을 걸어다닌다 오웬은 고함과 굉음을 듣는다 그는 겁에 질려 있다 심장의 고동이 격렬해져서 마침내 그 두근거리는 소리가 거의 그의 귀에 들릴 지경이다 공포에 떨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꼼짝도 하지 않는 마지막 볼트에 칼을 넣어 비튼다 마침내 그것이 굴복한다 볼트가 돌아간다 그는 볼트 4개를 빼내고 철망을 들어올린다 그가 기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만 있다 하만의 부하들이 막 지하실로 계단을 내려오려 할 때 오웬은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달아난다 그는 돌 무더기 위로 올라가 숨이 차서 헐떡인다 달은 차 있고 밤은 고요하다 그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신설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코코넛 냄새가 난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는다 이글 4-19의 소재는 오웬의 긴박한 탈출입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괭음에 겁을 먹고 공포에 떨며 욕실 철망 창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열린 창문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와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으므로 오웬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두려움에서 안도하는 프라이튼드에서 릴리브드입니다 따라서 4-1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우리는 무형의 경험과 감정의 중요성을 간과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타고났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이 원자로 만들어지든 전자로 만들어지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든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은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손에 넣기 훨씬 전에 시작되고 한참 후에 끝나는 방대한 무형에 간과되고 있는 사용자 여정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저 제품의 견본을 만들고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객 경험 전체를 가능한 한 많이 견본으로 만들어라 그 사용자 여정에서 눈에 덜 띄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할 수 없도록 무형의 것을 유형화하라 고객이 정확히 어떻게 제품을 발견하고 고려하고 설치하고 사용하고 고치고 심지어 반품하는지 계획하고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 글 4-20의 소재는 고객 경험 전체의 견본화입니다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경험할 중요한 무형의 상황 전체를 간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시각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경험할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시각화해야 한다 따라서 4-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에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4-21번 문제입니다 밑조신 The score is like a map that traces the route while erasing its destination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의 이상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 사이의 관계 즉 악보와 그 연주 사이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악보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연주가 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연주는 음악을 정확히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연주는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두 연주도 다 똑같이 들리면 안 된다 클래식 악보에 의해 이상적으로 구현된 음악은 정체성 심지어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도 물지적 형태도 없다 음악은 영혼, 에너지, 충동,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이지만 실체도 없고 반쯤은 은유적인 이러한 다른 실체와는 다르게 음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다시 찾을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음표 하나하나까지 그 음악을 재생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은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차이에 의해서만 생존한다 그 차이는 끊임없이 그것을 그 자체에게로 되돌린다 악보는 목적지를 지우면서 경로를 추적하는 지도와 같다 이 글 4-21의 소재는 악보와 연주 사이의 관계입니다 연주란 악보에 명시된 대로 따르는 것이지만 어떤 연주도 똑같아서는 안되고 매번 악보를 연주하면서 음악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미추신 부분에서 악보는 연주자가 연주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일종의 지도이지만 최종 목적지인 연주는 매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악보의 연주는 할 때마다 같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4-2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4-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개방적 접근법은 인생의 예정된 줄거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단지 한 가지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는 서사적 관점에 저항한다 서사는 자유, 선택 및 상상력을 조명하는 대신 우리가 알 수 없고 쓰지 않는 줄거리의 노예라는 점을 제시한다 서사의 오류는 인간이 단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인생 초기의 진로 선택을 수십 년 후 직업의 변화에 비추어 실수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사건들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자신의 선택은 삶의 더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옮겨놓는다 이러한 부수적인 사건, 사고 혹은 뜻밖의 행운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며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은 삶의 풍요로움, 기회 및 자유의 무한한 원천이다 과거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누구에게든 희망과 구원의 원천이다 이 글 4-22의 소재는 삶에 대한 개방적 접근법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줄거리가 있다고 보는 서사적 관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역사는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미래는 늘 바뀔 수 있고 이 점이 기회와 희망, 구원의 원천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삶의 행로는 늘 유동적이며 이는 기회와 희망의 원천이다 입니다 따라서 4-2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독특하게 머리평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경과학자들과 문화평론가들은 영화를 일종의 최면이라고 말해왔는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된다 눈과 고통으로 움찔하면 관객 속에서 우리 자신이 움찔한다 등장인물이 울 때 우리는 울게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고 이야기에서 수용자에게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기묘한 전송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일종의 정화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나는 어떤 다른 양식도 이 정화를 영화만큼 완벽하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허구적인 이야기일 때도 해당되고 역사적 지연물일 때도 해당된다 심지어 다큐멘터리일 경우에도 그렇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표현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마음을 쏟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더 잘 탐색하게 된다 인간의 상황 그 자체를 탐색하는 데에 어떤 더 좋은 도구가 있겠는가 이 글 4-23의 소재는 영화의 감정 몰입 효과입니다 영화는 독특하게 몰입형 이야기를 들려주어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쏟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영화와 관계 매짐으로써 인간의 감정 이야기 understanding human emotions by engaging with movies입니다 따라서 4-2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자주 소비자에게 미적 경험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술품을 만들고 우리는 정말 자주 미적 특성으로 이 작품들을 감상한다 하지만 더 많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의 현대 예술품은 적어도 지난 50년의 기간에 걸쳐 결코 미적 대상으로 쓰이거나 감상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의도된 적도 없다 우리는 인지적 내용이 있는 의도된 대상으로써 즉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지닌 생산적인 형식적 구성 선택의 반영물로써 작품이 기능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예술품을 해석적으로 사용하고 감상한다 이런 작품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의미를 구현하는 인공물 설치물 공연 또는 행사로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든다 예술가들은 이런 작품들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하는 형식적 구성적 전략 집합체의 일부로 미적 특성을 사용하기로 선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런 미적 특성의 예술적 현저성은 미적 특성에 있지 않고 의미적 현저성 즉 그것 미적 특성이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달하도록 사용된 방식에 있다 이 글 4-24의 소재는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품입니다 예술품이 미적 경험을 일으킬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술가가 인공물이나 설치물 등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미적 특성은 작품의 의미 전달을 위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예술품의 미적 측면 때때로 의미의 전달자 따라서 4-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21년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을 포함한 한국고등교육기관의 전공 분야별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를 보여준다 의학 및 약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임 교수 수가 시간제 교수 수보다 더 적었는데 의학 및 약학 분야에서는 전자의 수가 후자의 수를 4,000명 넘게 초과했다 자연과학 전임 교수 수는 공학의 전임 교수 수의 절반을 조금 넘었고 공학은 전임 교수 수가 2만 명이 넘는 유일한 분야였다 시간제 교수 수에서는 사회과학이 1위를 차지했고 인문학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문학은 시간제 교수가 2만 5천명이 넘었다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의 차이는 예체능 교육에서 가장 컸는데 시간제 교수가 전임 교수보다 3배 넘게 많았다 모든 학문 분야 중에서 교육학은 전임 교수뿐만 아니라 시간제 교수의 수도 가장 적었다 이 글 4-25의 소재는 전공 분야별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입니다 인문학은 시간제 교수의 수가 2만 5천명을 넘지 않고 사회과학과 예체능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시간제 교수의 수가 많은 분야이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6번 복회블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4-26번 문제입니다 케이트 세션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부와 공원의 어머니로 가장 잘 알려진 케이트 세션즈는 1857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도 식물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1881년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짧은 이력을 쌓은 후 세션즈는 교직을 떠나 샌디에고의 묘목장을 열었다 1892년 그녀는 현재 발부와 공원이 된 곳에 북서쪽 구석의 묘목장 구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10년 동안 1년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샌디에고시와 계약을 맺었다 성공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사업주로서 평생에 걸쳐 세션즈는 코로나도 퍼시픽 비치 미션 힐즈와 레이러 샌디에고에 있는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묘목장을 운영했다 그녀는 서든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도입하고 퀸팜 여왕야자를 가로수로 대중화하는 데 공헌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는 식물을 소개하고 그것을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신문기사와 잡지기사를 썼다 그녀는 원예학에 대한 모범적 공헌에 수여되는 상인 메이어 매달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이 글 4-26의 소재는 발부와 공헌의 어머니 케이트 세션즈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짧은 이력을 쌓은 후 교직을 떠나 묘목장을 열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고등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묘목장을 열었다 따라서 4-2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7번 문제입니다 카티노파크 가이드드 투어스 퍼 스쿨 그룹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단체를 위한 카티노 공원 가이드 투어 카티노 공원은 학교 단체를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투어는 자격을 갖춘 숲 가이드가 안내하는 주제가 있는 자연속 하이킹입니다 이용 가능 시기 3월부터 11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요시간 2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단체 규모 투어당 최대 학생 60명 가이드당 15에서 20명 비용 학생 1인당 1.5달러 학생들은 카티노 공원 방문자 센터에 있는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최소 2주 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예약을 원하시면 www.ca티노파크.org를 방문하세요 이글 4-27의 소재는 학교 단체를 위한 가이드 투어입니다 방문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예약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방문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4-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8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28번 문제입니다 다이닝 앳 솔라오션 아쿠아리움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솔라오션 아쿠아리움에서의 정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데 솔라오션 아쿠아리움에서 개인전용 정찬 패키지를 즐기는 것보다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패키지에는 30분간 가이드가 안내하는 수족관 투어와 아늑한 환경에서 하는 고급 음료가 포함된 4가지 코스의 식사가 포함됩니다 각각 독특한 바다 전시 전망을 갖춘 5곳의 멋진 식사 좌석 구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정말 기억에 남을 경험입니다 솔라오션 아쿠아리움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 저녁 식사 제공 커플당 200달러 세부사항 사전 예약 교재 보안과 사전 식사 주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음식 관련 요청 사항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48시간 미만 남은 취소 통보는 1인당 20달러의 위약금이 생깁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사팀에 714-323-9324 혹은 events at solarocean.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 4-28의 소재는 수족관에서의 정찬입니다 예약 결제를 비롯하여 식사 주문도 사전에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사전에 식사 주문을 받는다입니다 따라서 4-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귤류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것들은 사실상 동물에 더 가깝다 귤류는 식물이 그러하듯 햇빛으로부터 양분을 만들지 않는다 동물처럼 귤류는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귤류의 먹는 행위는 관대하여 다른 것들을 위한 세계를 만든다 이것은 귤류가 세포밖 소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먹이를 영양소로 분해하기 위해 소화를 위한 산을 몸 밖에 분비한다 마치 뒤집힌 위를 가지고 있어서 몸 안 대신에 밖에서 먹이를 소화하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 영양분은 세포로 흡수되어 귤류의 몸을 또한 다른 종의 몸체도 자라게 한다 단지 수중에서보다는 오히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는 이유는 귤류는 지구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귤류가 돌을 소화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귤류는 박테리어와 함께 식물이 성장할 흙을 만들었다 귤류는 또한 나무를 소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가 숲에 영원히 계속 쌓일 것이다 귤류는 그것들 죽은 나무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분해한다 그러므로 귤류는 세상을 만드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위한 환경을 형성한다 이 글 4-29의 소재는 자신과 다른 생물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귤류입니다 3번 주어 The reason there are plants growing on dry land rather than just in water의 수로 동사 자리인데 주어의 핵은 reason이므로 R을 단수형 동사 이즈로 고쳤어야 합니다 따라서 4-2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0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친사회적이지는 않은데 이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관계자와 비종교관계자 둘 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명백하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같이 사용할 것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행동규칙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킨다 실제로 사회적 경고와 종교적 경고가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대개 가까운 가족과 친구로 한정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보통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도움이 제공되지만 겨우 몇백 명 정도로 이루어진 이 마법의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갚거나 보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합의에서만 도움이 제공된다는 것을 많은 민족지학 연구가 증명한다 초대형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의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탱하는 깨지기 쉬운 유대를 범죄와 비행이 부수지 않도록 함께 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관대함 혹은 적어도 중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 글 4-30의 숫자는 친사회적 행동을 강제하는 행동규칙입니다 A번입니다 사람들이 친사회적으로 타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족과 종교적 비종교적 관계자가 끊임없이 명령한다고 했으므로 이런 사회적 종교적 경고가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로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이란 뜻의 Confined가 A에는 적절합니다 Extended는 확대된 이란 뜻입니다 B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는 행동규칙이 없어도 도움을 주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친사회적인 활동은 따로 규칙, 즉 분명히 드러나는 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명시적인 이란 뜻의 Explate가 B번에는 적절합니다 Implicit는 안목적인 이란 뜻입니다 C입니다 초대형 공동체에서는 친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Necessary가 C번에는 적절합니다 Unnecessary는 불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 Confined Explicit Necessary입니다 따라서 4-3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일조차도 디지털 데이터로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수많은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기술 스택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종류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여러분을 위해 스크립트 한 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단순한 변경처럼 보이는 것이 젠과 탑 맨 아래쪽에 있는 블록 중에서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기술 스택의 가장 낮은 단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택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호하고 특정 서버는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 분류, 저장, 복구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 스택 위쪽에 있는 어떤 것이든 바꾸려고 한다면 더 아래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배치에 의해 제안받을 수 있다 이런 층들은 상호의전적이다 그것을 알면 작아 보이는 변화가 실제로 작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 4-31의 소재는 기술 스택을 이루는 기술 간의 상호의전성입니다 기술 스택을 이루는 기술들은 젠과 탑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상호의전적 인터 디펜던트입니다 따라서 4-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푸트남과 같은 정치학 학자들에 따르면 한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긴밀한 연합관계는 향후 몇십 년 동안의 더 나은 민주적 제도와 더 빠른 경제성장을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지역의 자원봉사협회와 합창단, 볼린연맹이 많을수록 그곳의 미래는 더 환하게 빛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단 간의 접촉이 적절한 상황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듯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성격도 한 나라의 갈등을 피하는 능력에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지역이 하나의 두드러진 집단의 구성원들을 서로서로 묶어주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주로 가지는 경우 그것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지역이 또한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 간 유대를 제공하는 많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복지국가와 같은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합창단과 볼린연맹이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로운 협력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사회의 광범위한 단면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 4-32의 소재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입니다 한 집단 내에 구성원들끼리 친밀하게 연결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가 깊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적개심을 없애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역의 각 집단이 평화로운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유대를 키우려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회의 광범위한 단면을 포함해야 include a broad cross section of society입니다 따라서 4-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읽었을 줄 아는 현대사회에서 비록 우리가 그를 분명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사건들을 잇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인들은 최근 1973년 걸프 석유 파동에 관하여 잊은 것처럼 행동했다 파동이 있고 나서 1-2년 동안 그들은 가솔린을 마구 소비하는 자동차를 피했는데 그런 다음 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깨달음을 잊었다 또한 1960년대에 아리조나주 턱선시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시민들은 그 사건 이후 자신들의 물을 더욱 잘 관리하겠다고 맹세하였지만 10년 혹은 20년 내에 턱선은 골프코스에 물을 대고 정원에 물을 주는 물을 마구 소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가 문제가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갖는 것이다 이 글 4-33의 소재는 인간의 망각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지속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이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We can draw on our prior experience입니다 따라서 4-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학자가 어떤 말하기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대중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할 터인데 특히 모든 언어학자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중과 같은 의견이기 때문이다 자주 우리는 만약 나쁜 문법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괜찮다면 그렇다면 왜 글을 쓰고 연설을 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모두가 어떤 방식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서 여전히 삶에서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는 인간 사회가 기능할 수도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언어학자의 취지는 어떠한 말하는 방식도 어떤 구조적 혹은 논리적 의미에서 틀린 것을 여기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알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격려를 즉 우리가 나쁜 것으로 배워온 언어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랄한 혐오를 떨쳐버리게 된다 이 글 4-43의 소재는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언어 형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말하는 방식도 그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서도 똑같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기능할이라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결국 모든 언어학자와 대중이 동의하는 의견은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말하기 방식이 있다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어떤 말하기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4-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거절당하는 것은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괴롭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닌데 거절당했던 거의 모든 원고가 적절한 수정 후에 다른 학술지에서 제 집을 찾는다 이런 길을 따랐던 논문 중에는 모든 분야에서의 고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후에 힉스 보선, 힉스 입자로 불리게 될 것을 예측했던 피터 힉스의 논문이나 비대칭성이 있는 경제시장에 관한 조지 아컬로프의 논문이 그렇다 이 거절당했던 원고들은 둘 다 결국 그 저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처음 제출되었을 때 거절당한 원고가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원고보다 평균적으로 인용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용 영향력을 확인하여 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학술지에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런 패턴은 일련의 추가 심사로부터 받은 도움과 아마도 거절이 보내는 수정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실은 장기적으로 저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 4-35의 소재는 거절당한 원고입니다 원고가 거절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거절당한 원고가 나중에 해당 분야에서 고전으로 인정받거나 인용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어 거절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인용 영향력을 활용하여 학술지에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분권화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든 규제기관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이 잘 되더라도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비난받는다 C달락입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위험 회피 정도는 스펙트럼을 따라 나타난다 어떤 규제기관은 다른 것보다 더 위험을 회피한다 미국에서처럼 규제가 분권화된 곳에서 새로운 기술은 적어도 그것이 시작하도록 허가하는 한두 개의 주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 실험을 촉발한다 B달락입니다 만약 결과가 좋고 위험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주에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규제기관도 그곳에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거나 위험이 지나치게 커 보인다면 그러면 다른 주에 있는 규제기관은 새로운 기술을 막는 바리케이트를 서둘러 설치할 것이고 그 실험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A달락입니다 더 중앙집권화된 규제 환경에서 그 실험은 애당초 순조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더 낫다 이는 중앙규제기관이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중앙규제기관의 위험 회피는 기술 혁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글 4-36의 소재는 분권화된 규제와 기술 혁신의 관계입니다 왜 분권화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모든 규제기관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어진 글 뒤에는 규제기관의 위험 회피 정도는 다양하며 미국과 같이 규제가 분권화된 곳에서는 한두 개 주에서 새로운 기술이 허가될 수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실험이라고 하는 C가 와야 합니다 그 뒤에는 일단 시작된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주의 규제기관이 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B가 오고 끝으로 미국과 달리 중앙집권화된 규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실험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그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4-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은 논쟁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은 이해나 노하우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병합한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사물이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오로지 인간만이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B달락입니다 지도는 정보를 갖고 있으나 지도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복잡한 풍경의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은 명시적이거나 안목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명시적 지식은 일련의 설명에 의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다 A달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상자에서 분해된 상태로 도착한 자전거는 한 세트의 조립 설명서가 딸려 있을 수도 있다 각 설명은 정보이지만 그러한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자전거를 조립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C달락입니다 안목적 지식은 그렇게 간단히 전달될 수가 없는데 이는 구체화하기 쉽지 않은 마음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인을 평가하거나 재즈음악을 감상하는 능력과 같은 미적인 역량은 안목적 지식의 예시로 흔히 활용된다 이 글 4-37의 소재는 명시적 지식과 안목적 지식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차이점을 지도와 그 지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를 들어 지도 자체는 정보를 갖고 있으나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구체화시키는 내용의 B가 와야 합니다 이후 지식은 명시적이거나 안목적인 것으로 나뉜다는 내용과 함께 명시적 지식은 설명에 의해 전수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예시로 설명서와 함께 배송된 자전거를 드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명시된 지식과 다른 안목적 지식의 예시로 와인평가, 재즈음악 감상을 드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는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입니다 따라서 4-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조효과는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이며 단 갈라이와 오를리 세이드의 연구에서 그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투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이 시장이 하락세일 때보다 상승세일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자주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정의는 키클라스 칼슨, 조지 로웬스테인 및 듀안 제이 세피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기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금융 관련 뉴스를 피하는 것은 이러한 것의 증상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타조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하는 것은 흙 속에 구멍을 파서 자신의 알들을 위한 둥지로 쓰는 것이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미 타조는 구멍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알을 뒤집는다 마찬가지로 더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투자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타조보다는 오히려 극도로 바짝 경계하는 미어캣을 더 닮았다는 것이다 이글 4-38의 소재는 타조 효과입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타조들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것은 아니라는 주어진 문장은 타조들이 하는 행동을 what they do로 받으며 그것들의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량 조정은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할 때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보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국제 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 옥수수 시장에서 가장 큰 수입국은 일본이며 가장 큰 수출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이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큰 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정은 닭, 돼지 그리고 소와 같은 가축에게 옥수수를 덜 먹이는 것이다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양의 곡물을 동물에게 먹인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식량의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1974년 옥수수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을 때 미국은 가축에게 먹이는 곡물을 25% 줄였는데 이것이 더 많은 곡물을 식량으로 직접 소비되도록 풀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가축 무리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결국 부유한 사회에서 육류 가격 상승과 육류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오늘날 비만이 커지는 건강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육류 가격은 완전히 나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 글 4-39의 소재는 국제식량 소비량 조정입니다 과거 1974년 옥수수 가격이 오르자 가축의 옥수수 소비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자유롭게 곡물을 소비하게 되었다는 5바로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가축의 무리가 주로 이러한 선택에 대한 결과로 육류 가격이 상승되고 육류 소비가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5의 자리에 있어야 5 바로 다음 문장에서 높은 육류 가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진술이 다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3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춤은 리듬에 의해 규정된다 춤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은 무용수들을 위해 그 리듬을 설정하며 스텝은 특정한 방식으로 리듬에 맞도록 설계된다 무용수들이 다른 방식으로 리듬에 스텝을 맞추면 그들은 음악에서 벗어났다고 일컬어진다 이는 탱고에는 사실이 아니다 오케스타 티피카 즉 아르헨티나 탱고 밴드에는 리듬 담당 파트가 없다 대신 서로 다른 악기들로부터 오는 얽히고 설킨 가락이 무용수들에게 언제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각의 악곡은 다음 곡과는 미묘하게 다를 리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숙련된 무용수들은 자신이 음악에 영감을 받도록 허용하며 그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자신의 춤 동작을 만들어낸다 음악은 그 한 쌍의 무용수들에게 세 번째 구성원이 되어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지 못했을 안무 형태를 춤추는 그 둘에게서 이끌어내고 무용수들 사이에 소통을 깊어지게 한다 요양문입니다 대부분의 유형의 음악에 있는 리듬이 그것에 맞춰 춤추는 스텝을 결정하는 반면 탱고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춤 동작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가락을 갖고 있다 이 글 4-40의 소재는 탱고의 독특한 리듬 구조와 그 의의입니다 리듬에 의해서 춤이 정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탱고의 경우 리듬이 아닌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해석에 따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디터민즈가 빈칸 B에는 빌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40번의 정답은 1번 디터민즈와 빌드입니다 따라서 4-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1번, 42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은 비교적 적은 몫의 시장 생산량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단일 기업도 자신의 행동에 의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점 기업은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시장에서 자신이 받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수요 함수 곡선은 아래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생산량이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고 생산물을 1단위씩 추가 생산할 때마다 그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이미 생산한 각 단위에 대해 더 많은, 더 적은 수입을 얻는다 예를 들어 독점 기업이 10개의 단위를 생산하고 수요 함수에 기초하여 각 단위당 1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기업이 11번째 단위를 생산하면 가격은 1달러에서 0.95달러로 내려간다 총 수입에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선 그 기업이 11번째 단위에 대해 받는 그 95%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산량은 같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0단위에 대해 11번째 단위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금액보다 각각 5센트 더 적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그 순수 효과는 한계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45센트에 불과하다 한계 수입은 생산량 수준과 함께 감소하는데 이는 더 많은 단위를 생산할수록 한계 수입의 또 하나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글 4-41-42의 소재는 독점 판매의 한계 수입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일반적인 생산 행위에 의해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 생산물의 양에 대한 판단이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물을 저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로 생산량 추가에 따라 한계 수입의 감소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생산량 증가는 독점 기업에게 더 큰 수입을 보장하는가? Does output increase guarantee more revenue for monopolists?입니다 따라서 4-41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4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제시되는 예시에서 독점 기업이 생산 단위수를 늘릴수록 자신이 얻는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C의 모아를 S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밤낮으로 백성들의 더 좋은 삶을 생각하던 왕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숲의 오두막에 사는 자신의 멘토인 구르브 대부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다 저는 제 왕국의 문제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와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구르브 대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약 당신의 문제가 그러한 것이라면 왕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C달락입니다 왕은 대답했다 하지만 그루브 대부 인접한 곳에 있는 왕은 반드시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루브 대부는 그럴 경우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왕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왕국을 통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몇 가지 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안을 한 후 그의 멘토는 마침내 당신의 왕국을 제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은 잠시 조금 생각해보더니 네 그것은 저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D달락입니다 구르브 대부는 그럼 이제 저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선언을 하시지요 라고 말했다 왕은 명령대로 했다 선언이 끝난 후 왕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가 가는 곳이 궁금해진 구르브 대부는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왕은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구르브 대부는 미소를 지으며 만약 당신이 끝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왕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 왕은 덧붙였다 하지만 왕국은 제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달락입니다 왕은 동의했다 며칠 후 구르브 대부는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궁금해서 그 왕을 보러 왔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르브 대부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초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왕의 의무를 다하시지요 라고 충고했다 멘토가 해준 의미 있는 가르침은 왕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 왕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 글 4-43-44-45번의 소재는 구르브 대부가 왕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4-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밤낮으로 백성들을 살피다가 지친 왕이 이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멘토인 구르브 대부를 찾아가 왕국과 스스로를 분리하라는 그의 조언을 받는 내용인 A 다음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조언 등을 거절하고 결국 멘토인 구르브 대부에게 왕권을 넘기는 내용의 C가 온 다음 왕권에서 물러난 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이전 왕에게 자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구르브 대부가 제안하는 내용의 D가 오고 이어서 입장이 바뀌어 주인의 마음이 아닌 하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자 오히려 초연해지는 것을 깨닫고 원래의 왕이 왕권을 다시 되찾는 B의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43번의 정답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4-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4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D는 멘토에게 왕위를 넘겼던 왕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멘토 그루브 대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4-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은 그루브 대부의 제안을 결국 수락하였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왕은 그루브 대부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입니다 따라서 4-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2024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입니다 5-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실내용 화초의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나요? 빛을 쪄도로 가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식물이 너무 커져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이 필요한가요? 새 식물을 조금 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모르시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브랜드 케어 센터에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내용 화초의 건강 상태를 변화하고 그것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식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돌볼 방법을 가르셔 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실내용 화초 관리 주제 및 DIY 활동을 다루는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내용 화초를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원유의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3-824-2500으로 저희에게 전화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greenhouseplant.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5-1의 소재는 실내용 화초 관리 센터 홍보입니다 실내용 화초 관리 센터에서 실내용 화초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리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실내용 화초 관리 센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5-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저녁을 벌써 다 먹었니? 네 정말로 맛있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왜 그렇게 서두르니? 10분도 안되어 저녁을 먹었어 급하지 않아요 단지 천천히 먹을 수가 없어요 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음 식사 속도와 건강에 대한 기사 한 편을 읽었는데 빨리 먹는 것이 건강에 심각하게 나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왜 그렇죠? 너무 빨리 먹는 것은 소화불량, 체중 증가, 고혈압과 고혈당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 끔찍하네요 사실 제가 요즘 소화 문제가 정말 있어요 속도를 줄이고 음식을 제대로 씹으면 그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식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그 기사는 한 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야 한다고 하더라 음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감사해요 이 글 5-2의 소재는 식사 속도와 건강입니다 남자가 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자 여자는 자신이 읽은 식사 속도와 건강에 관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빨리 먹는 것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이상적인 식사 시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식사 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5-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비 부인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스테버드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패션쇼 무대를 뒤흔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꿈이 40년 만에 실현되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꿈을 이루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젊었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당신의 꿈을 다시 줬기 시작하셨나요? 제 60번째 생일에 딸이 제게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델일에 대한 제 오랜 열정을 찾아내서 도전해 보았어요 그리고 60대에 성공적으로 직업을 바꾸셨네요 네 이제 저는 지연된 꿈은 부정된 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멋지네요 그것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잡지 기사를 쓰고 싶은 이유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많은 나이 든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너무 가찬이십니다 사진 촬영은 오늘인 거 맞죠? 네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요 좋습니다 이 글 5-3의 소재는 인터뷰를 하는 패션 모델입니다 남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자에 관한 잡지 기사를 쓰고 싶고 여자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했으므로 잡지사 기자임을 알 수 있고 여자는 60세가 넘어서 오랜 꿈으로 간직했던 모델일을 시작했고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직업을 바꾸었으므로 패션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잡지 기자 패션 모델입니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에밀리 이사는 어떻게 됐어? 안녕 잭 잘됐어 고마워 잘됐다니 좋네 새 집은 어때? 교회에 있지 맞지? 응 그리고 우린 그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 넓은 마당에 있는 2층 집이야 여기 사진이 있어 오 정말 아름답다 이 나무는 집 높이랑 거의 같네 틀림없이 아주 오래됐겠다 맞아 남편이 나뭇가지에 줄을 매달아서 타이어 그네를 설치했어 아이들이 그것을 정말 좋아해 멋지다 와 너희 마당에 연못이 있구나 응 그게 우리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지 등받이가 있는 벤치가 놓여있는 게 좋다 거기 앉아서 연못을 보면 편안하겠다 확실히 그래 집들이를 다음 주말에 할 거야 너에게 초대장 보낼게 잘됐네 어서 내 집을 직접 보고 싶어 이 글 5-4의 소재는 새로 이사간 집입니다 대화에서는 앉아서 연못을 볼 수 있는 벤치에 등받이가 있다고 했으나 그림에서는 벤치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5-5번 보켓블러리입니다 화면에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벨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 한 달도 안 남았어 맞아 그것은 우리의 연례가족사진을 찍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기념일 선물이잖아 하하 그래 아주 좋아하시지 음 내가 우리가 작년에 갔던 사진관에 이미 예약을 했어 좋다 그들은 작년에 일을 잘했어 그럼 올해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니 나는 파란색이 좋을 것 같아 파란색 괜찮아 그런데 특별한 가족 티셔츠를 주문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이 부모님의 30주년 기념일이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 그거 재미있는 생각이네 그럼 내가 좋은 것들을 몇 개 찾아보고 그것들을 주문할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좋겠어 문제없어 내가 괜찮은 온라인 상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사진촬영 후 저녁식사를 예약할게 내가 사진관 근처에 있는 훌륭한 스페인 음식점을 알아 멋진데 나는 사진촬영 후에 같이 먹는 것이 항상 참 좋아 이 글 5-5의 소재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축하행사입니다 여자는 부모님의 3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아 사진 찍을 때 입을 가족 티셔츠를 찾아보고 주문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여자 갈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족 티셔츠 주문하기입니다 따라서 5-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5-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름용 친구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추천하시겠어요 리넨과 면이 무더위 속에서 자기가 이상적입니다 이것들을 만져보시겠어요 그것들은 통풍이 매우 잘되는 천연섬유로 짜였어요 둘 다 좋군요 그것들은 얼마지요 리넨 이불은 150달러이고 면 이불은 100달러입니다 리넨으로 할게요 잘 고르셨어요 그것은 면보다 훨씬 더 통풍이 잘되요 리넨 침대 시트도 추천합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들은 얼마인가요 한 세트에 50달러인데 이불과 침대 시트 세트를 함께 구매하면 총액에서 10% 할인됩니다 좋네요 그럼 둘 다 살게요 알겠어요 리넨 이불 하나와 리넨 침대 시트 한 세트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요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이글 5-6의 소재는 여름용 침구 구매입니다 150달러인 리넨 이불 하나와 50달러인 리넨 침대 시트 한 세트를 사기로 하여 총 2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총액에서 10%인 20달러를 할인받았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3번 180달러입니다 따라서 5-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5-7번 버켓블러리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워크숍에 갈 때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내일 보안에 관한 워크숍이 정말 기대돼요 저도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에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이 워크숍에는 주차가 제한적이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주차공간을 신청해야 해요 그것을 하셨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운전해서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혀요 제 차는 잘 나가요 그러면 내일 부인께서 차를 쓰실 건가 봐요 그렇죠? 아니요 사실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요즘 운전을 줄이고 더 많이 걸어다니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니면 충분히 가까운 곳이면 그냥 걸어다녀요 좋군요 그러면 내일 워크숍에서 만날까요? 네 내일 봅시다 이 글 5-7의 소재는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남자는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운동을 줄이고 더 많이 걸어다니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곳이면 걸어다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워크숍에 갈 때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1번 더 많이 걷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5-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2023 세레브리티 셰어리티 사커매체회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헤이점! 태블릿 PC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 안녕 헤즐아! 나는 2023 유명인 자선축구 시합 포스터를 보고 있어 오!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노스타운 리그의 최고의 선수들과 배우들의 경기이지! 맞지? 맞아! 배우들은 영화 더 챌린저스의 출연자들이야 그거 정말 보고 싶다! 너도 함께 갈래? 좋아! 너 이번주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계획이 없니? 오후 5시에 시작한대 완벽하네! 그럼 그 경기는 노스타운 스테디엄에서 있는 거 맞지? 아니 노스타운 컬리지 축구 경기장에서 있어 그 경기장은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아 우리는 방과 후에 바로 거기에 갈 수 있겠다 입장권은 얼마니? 입장권은 10달러야 그리고 모든 입장권 판매 금액이 지역 어린이 병원에 기부될 거라고 해 멋지네 이글 5-8의 소재는 2023 유명인 자선축구 시합입니다 참가 선수 구성 That's the match between 노스타운 리그's best players and actors 시작 시간 It's start at 5pm 장소 It's at the North Town College football stadium 입장권 가격 티켓s are $10 이것들은 언급이 되었지만 3번 입장권 예약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5-9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9번 문제입니다 How to Art Saturday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브룸스빌 커뮤니티 아트센터의 바바라 스미스입니다 이번 달에 How to Art Saturdays가 있다고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매주 토요일에 13세에서 18세 사이의 10대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10대들이 예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에는 제가 참가자들에게 그림의 기초를 가르칠 거예요 또한 이번 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도예 강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스티브 톰슨은 우리 지역에 사는 도예 전문가이며 그가 그 수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모든 수업의 길이는 1시간입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좌석은 수업당 최대 20석으로 제한됩니다 오늘 등록하여 좌석을 확보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 5-9의 소재는 미술 강습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에는 그림의 기초를 가르칠 것이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 도예 강습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에는 도예 강습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5-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5-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할 회원 요금제를 고르시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루카스 너 아직도 레드빌 체육관에 다니니? 응 다니고 있어 나도 거기 회원권을 가질 계획이야 이 표에서 체육관 회원 요금제를 고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지 어디 보자 한 달에 150달러 미만을 체육관에 사용하려 해 어떤 것을 추천하니? 내 생각에는 체육복을 제공하는 회원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온종일 내 운동복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야 좋은 지적이네 난 체육복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겠어 그리고 거기에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사물함이 있니? 그럼 있지 그런데 무료 사물함으로는 너희의 신발이나 물건을 체육관에 둘 수가 없어 알겠어 만약 내가 개인 사물함을 갖게 된다면 나는 내 개인 물품들을 항상 거기에 보관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개인 사물함이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거야 그게 좋은 선택처럼 들리네 하나 더 너 수영할 계획이 있니? 아니 난 수영할 계획이 없어서 수영장 출입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 요금제를 선택할 거야 완벽해 만약 운동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해줘 우리는 함께 그 체육관에 갈 수 있을 거야 이 글 5-10의 소재는 체육관 회원 요금제입니다 150달러 미만이면서 체육복을 제공하고 개인 사물함을 포함하지만 수영장 출입은 필요 없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선택할 회원 요금제는 3번입니다 따라서 5-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1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미를 점검해보세요 5-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렌 오늘 아침에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내 전화기가 무음 모드였어요 괜찮아요 The Midnight Rebels의 콘서트 무료표를 주고 싶었어요 오! The Midnight Rebels 저는 그들을 좋아해요 아직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걸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이 글 5-11의 수제는 콘서트 무료표입니다 여자가 콘서트 무료표를 주고 싶어서 아침에 전화를 했으나 남자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남자가 아직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m sorry but I already gave them to someone else입니다 따라서 5-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슈아 내가 팔을 많이 긁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 괜찮니? 요즘 내 피부가 정말 건조하고 가려워 심지어 밤에 잠도 못자 온갖 것을 다 시도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안됐구나 심각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 난 내가 그것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기를 권해 내 말이 맞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 글 5-12번의 소재는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온갖 시도를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심각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You're right! I should go see a doctor입니다 따라서 15-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퍼플스톤즈 내셔널 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어요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고객님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샤롯 워너입니다 W-A-R-N-E-R 그리고 저는 7월 21일에 입장권을 샀습니다 아 여기 저희 시스템에 고객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제 여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메일을 받지 못했는지 아시나요? 시스템에서 고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했는데 전송불가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워너 at 헤드.컴이 고객님 이메일 주소죠 맞나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네요 이 글 5-13의 소재는 국립공원 입장권입니다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여자가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해 남자가 시스템에서 여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고 이메일을 보내려 했으나 전송불가로 반송되었다고 했으며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며 확인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영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따라서 5-1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대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론다 맥스터입니다 여보세요 맥스터 선생님 저는 헨리의 아버지 제임스 앤디류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 있으신가요? 그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이 조금 걱정됩니다 아이가 최근에 집에서 수다를 떨지 않네요 이것은 그에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난지 얼마나 됐나요? 지난 일주일 정도요 또한 매우 피곤하고 정말 늦게까지 깨어있어요 선생님께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셔서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지 엽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헨리가 학교에 영화 대본 쓰기 대회를 위해 영화 대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는 정말 수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출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어서 그가 요즘 너무 바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일 거예요 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지쳐 보였군요 네! 저라면 걱정하지 않겠어요 앤드류 씨 어제 그는 자신의 영화 대본을 거의 다 썼다고 말했어요 안심이네요 그의 노력에 대해 칭찬해줘야겠어요 이 글 5-14의 소재는 영화 대본 쓰기 대회입니다 헨리가 집에서 수다를 떨지 않고 매우 피곤해하며 늦게까지 끼어있는 것에 걱정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헨리가 영화 대본 쓰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어서 매우 바쁠 것이지만 그가 어제 대본을 거의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 am relieved I will praise him for his hard work입니다 따라서 5-1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5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올리비아가 노아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비아와 노아는 같은 학교 과학동아리의 회원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학교 발표 대회에 팀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들은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 작년 대회의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슬라이드쇼를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발표자를 명확하게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과 노아가 슬라이드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발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리비아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우리 발표를 슬라이드쇼 없이 하는 게 어떨까 이 글 5-15의 소재는 학교 발표 대회 준비입니다 올리비아는 자신과 노아가 슬라이드쇼 없이 발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슬라이드쇼 없이 발표해보자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리비아가 노아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따라서 5-1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6번, 17번 버킷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6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어서 해보겠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Go Sustainable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여기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함께 환경친화적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좋은 방법은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식품을 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선 식품은 우리가 그것을 사기 전에 수백 마일을 이동하며 많은 배기가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역의 농부 직거래 시장에서 식품을 산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뉴욕시리에 산다면 유니언스쿄어 그린 마켓을 살펴보세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시애틀에 산다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부 직거래 시장 중 하나인 파이크프레이스 마켓을 방문해보세요 다음으로 암스테르담에 많은 시민이 하는 것처럼 직장이나 학교에 자전거로 통근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휘발유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유해한 차량 배기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전구로 가정용 조명을 업그레이드하세요 그 효율성 덕분에 여러분은 전기를 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노이시 정부는 2020년부터 시민들에게 전통적인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동영상을 함께 봅시다 이 글 5-16에서 17번의 소재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5-1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실천을 채택하는 방법 Ways to adopt eco-friendly practices in daily lives입니다 따라서 5-1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도시가 아닌 것은 뉴욕시리, 시애틀, 암스테르담, 하노이는 언급이 되었지만 방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도시가 아닌 것은 5번 방콕입니다 따라서 5-1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8번 버킷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업체 분들께 히어로의 제작으로 올해는 에스턴 고등학교의 22번째 봄 뮤지컬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에스턴 고등학교는 지역사업체에 봄 뮤지컬 안내 책자에 광고를 게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에스턴 고등학교의 학교 개선 사업은 물론 발전과 운영 비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올해 안내 책자를 역대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광고할 수 있고 인사말이나 사진을 게시할 수 있으며 혹은 기부금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봄 뮤지컬은 4월 7일, 8일, 9일에 에스턴 고등학교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올해의 안내 책자 광고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옵션은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에스턴 고등학교 공연동아리 드림 이글 5-18의 소재는 학교 뮤지컬 안내 책자 광고 게시 홍보입니다 학교에 봄 뮤지컬 공연을 맞이하여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있고 지역 사업체들에게 안내 책자의 광고를 신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학교 뮤지컬 안내 책자의 광고 게시물 홍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5-19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닥터 페르그슨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순풍이 불어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졌었다 모잠비크 해업을 항해하는 것은 특히나 고요하고 즐거웠다 페르그슨 박사는 목적지에서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부터 줄곧 지니고 왔던 자신의 약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그는 섬의 부족이 무력으로 그의 의학적 치료를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수 없는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의사의 도착 소식은 원주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그들이 날 죽일까? 자신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페르그슨 박사는 엄청난 불안을 느꼈다 이 글 5-19의 소재는 섬에 도착한 페르그슨 박사의 상황입니다 평안한 항해 끝에 자신의 약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목적지인 섬에 도달한 페르그슨 박사는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력으로 대응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심장이 쿵쾅된다고 하였으므로 글에 드러난 페르그슨 박사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기대하는에서 두려운 익스펙턴트에서 테레파이드입니다 따라서 5-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0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차기능팀에서 매트릭스 조직에서 혹은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일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알므로써 강화된다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을 요구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잃었다 퇴근 후에 직원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 계획된 일들은 더 이상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는 책상에서 먹고 커피 한 잔을 하자는 초대를 거절하며 서둘러 퇴근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자는 초대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시사하는 무언가가 있다 또한 커피, 차 혹은 점심을 함께하며 구축된 그러한 연결망은 조직에서 일을 끝내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나는 여기에서 거창한 시간적 투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면 1년 동안 50명의 동료들과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거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5-20의 소재는 성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간관계 구축입니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내는 것이 성공적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성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 동료와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5-2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지은 It is not just running faster but thinking faster that makes a difference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경영에 있어 잠재적인 적용 가능성의 영역은 혼돈이론에서 다루는 분야이다 혼돈이론은 시스템의 기저에 깔려있는 행동을 조사하는데 그 시스템은 간단한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곳에서는 실제 사건이 차라리 무작위적일 만큼 예측하기가 매우 불가능해 보인다 그 분야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마주하고 관찰하는 일상적 시스템의 기저에 깔려있는 복잡한 관계를 연구한다 혼돈이론의 가장 큰 공헌은 단순한 시스템조차 예측 가능성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우주는 혼란스럽고 엔트로피에 의해 통제되며 끝없이 무질서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악명 높아왔다 사실 상세한 계획 시스템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적 지원 시스템까지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확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없다 전략은 자연과학 무엇보다도 특히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적응성 유연성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강조한다 정적인 위치 선정이라는 구질서와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진정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빨리 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글 5-21의 소재는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할 전략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 시스템의 기저에 깔려있는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는 혼돈 이론으로 단순한 시스템조차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빨리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생각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신속하고 조절 가능한 전략이 미리 계획되고 자세한 전략보다 우월하다 Swift and Assustable Strategies are superior to pre-planned and detailed ones입니다 따라서 5-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보세요 5-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생각해보면 낭만적인 만남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공동작업이든 협력의 영역에서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효용 극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 개별 효용 극대화가 더해졌을 때 그 자체로 사회적 죄적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들이 자주 강조하듯이 협력이 무임승차자 현상과 같이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까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적게 기여함으로써 본인이 구성원이 된 집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대하는 상호적 행동이 만들어내는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협력 시도를 시작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글 5-22의 소재는 상호 연대 정신의 중요성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이야기하고 무임승차자 현상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협력이 고통받는다고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연대감을 갖고 협동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협력을 시도하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경제적 관점과는 다르게 상호 연대 정신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협력을 시도하도록 이끈다입니다 따라서 5-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실천, 즉 글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읽히는 글의 유형, 예상되는 결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형성된다 하나의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읽기와 특정한 사회활동과 연결된 분명히 다른 문의 실천을 배운다 더욱이 우리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가지 유형의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유형의 글을 읽는데 반드시 능숙한 것은 아니다 수학적 증명에 능숙한 독자는 어떠한 시에 있는 은유를 이해하라고 요청받을 때에 당할지도 모른다 간호학과 학생은 복잡한 해부 도표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를 해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론 취지서를 읽으려고 할 때에는 완전히 망연자실할 수도 있다 오토바이 수리 매뉴얼을 잘 읽는 사람은 영문학 교수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을 안내 사항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의 화학교과서 글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학교사는 동료 역사 교사의 강의를 읽기 목록에 있는 주요 출전 중 일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완전히 자신 없어 할 수도 있다 이 글 5-23의 소재는 문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입니다 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이를 능숙하게 이해하는 정도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상황 개인의 경험 등의 상황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시추에이셔널 팩터 서팩팅 리터러리 프레틱스 있습니다 따라서 5-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4번 보케블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사회언어학을 연구하는 것은 분포의 사회언어학이라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이동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언어, 화자, 사회계층 등이 모두 정의가 명확하기도 하고 연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동성, 상황 및 다양한 종류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이 관심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출발점은 또한 언어가 발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질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단일 언어를 쓰는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지배적인 어떤 관념이 언어의 유연한 경계, 관습에 대한 도전 및 창조적 사용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민족주의, 즉 모든 사회과학의 기조를 이루는 원리의 틀로서의 민족국가는 어떤 종류의 다중성도 무질서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관점을 낳는다 도시에서 사회언어학을 연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중성, 변이성, 우연성, 그리고 양가성의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한다 이 글 5-24의 소재는 도시사회언어학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회언어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언어의 유연한 경계를 수용하고 관습에 도전하며 창조적 사용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도시에서의 사회언어학을 연구하는 것은 그 관례에 도전한다 Studying Social Linguistics in City challenges its conventions입니다 따라서 5-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5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 식비 지출 비율 변화 위표는 미국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 식비 지출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식품 판매량의 비율 증가는 1월과 2월 두 달에서만 보였으며 반면에 나머지 달은 감소세를 보였다 집밥의 월별 식비 지출 비율은 모든 달에서 증가했는데 반면에 외식의 월별 식비 지출 비율은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감소했다 비율 감소분은 전체 식품 판매량과 외식 모두에서 4월에 가장 컸다 집밥의 비율에서 가장 큰 증가는 3월에 20.6%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달 수치보다 2배가 넘었다 외식의 지출 비율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는 5월에 기록되었는데 반면에 전체 식품 판매량에서는 6월이 두 번째로 큰 감소를 보였다 이 글 5-25의 소재는 미국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별 식비 지출 비율 변화입니다 외식의 월별 식비 지출 비율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가 5월에서 보인다는 점은 맞게 기술되었지만 전체 식품 판매량에 있어 두 번째로 큰 감소를 보인 것은 6월이 아닌 5월입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6번 버킷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6번 문제입니다 월리엄 에드워즈 데밍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3번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의 신으로 알려진 월리엄 에드워즈 데밍은 미국 아이오아주에서 태어났다 보험 중개사로 일하던 아버지와 음악 교습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 자녀로 태어난 그는 어느 곳도 낭비하지 말자는 신념을 가지고 자랐다 1917년 데밍은 와이오밍 대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했다 데밍에게 예일대학교에 가도록 격려한 사람은 바로 레스터 학장이었다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데밍은 뉴욕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가르치며 뛰어난 경력을 쌓았다 그는 또한 1972년 와이오밍 대학교에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선출되었다 데밍은 경영자들에게 비즈니스 효율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1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샘플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산 후 데밍은 끝내 암에 걸려 쓰러졌다 심지어 생애 마지막까지 그는 매주 병원 침대에서 나와 비행기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학회나 세미나에 다녔다 이 글 5-26의 소재는 윌리엄 에드워드 데이밍의 생애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암에 걸린 후 학회나 세미나 참석을 중단했다입니다 따라서 5-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7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7번입니다 2023 파인컨 아트앤 드라마 캠프에 관한 다 만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파인컨 미술 연극 캠프 참가자들은 미술 혹은 연극 교육, 현장 체험학습, 미술 전시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진 재미로 가득 찬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당 환불이 불가능한 등록비 25달러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4월 24일 월요일에 저희 웹사이트 www.pineconcampjoy.com에서 시작됩니다 캠프가 시작된 이후에는 10달러의 취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수잔나 at pinecon.com으로 저희에게 이메일 주세요 이 글 5-27의 소재는 2023 파인컨 미술 연극 캠프입니다 등록비는 25달러이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등록비는 참가자당 25달러이며 환불이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5-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8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8번 문제입니다 에덴 보테니컬 가든 스프링 플랜트 세일에 관한 다 만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식물원 본맞이 식물 판매 여러분의 정원에 새로운 매력을 조금 더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에덴 식물원 본맞이 식물 판매에 오셔서 식물을 구입하십시오 이 지역에서 기른 200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품종 중에서 고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1년생 및 단연생 식물 양지 및 음지 식물, 풀, 식용 식물을 찾아보십시오 판매로 얻은 모든 수익은 앞으로의 에덴 식물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됩니다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저희 원예 전문가 중 한 분에게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에덴 식물원 회원들은 하루 일찍 3월 30일에 쇼핑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접근권을 얻습니다 단 10달러의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마음에 드는 식물을 조기에 구입하십시오 회원만 해당 3월 30일 목요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쇼핑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이 글 5-28의 소재는 에덴 식물원 봄마제 식물 판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원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현장에서 원예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입니다 따라서 5-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9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5-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의도된 접근 장치이다 휴대전화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용으로 디자인된 웹사이트는 데스크톱 컴퓨터용으로 의도된 웹사이트와 다를 것이다 이 필요성은 그런 기기에 한 페이지를 로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화면의 크기에서 줄어온다 웹 디자이너들이 사용한 초기 해결책은 각각의 단일 기기마다 컨텐츠를 복제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덜 일반적인 관행이며 반응형 웹 디자인 RWD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RWD는 기기의 뷰포트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동형 그리드와 이미지를 미디어 쿼리와 결합한 것이다 그것은 사용 가능한 화면 가능 출력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조정하기 위하여 특징 검출을 사용한다 반응형 웹 디자인의 도입으로 마케터는 다양한 기기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에 제시되는 정보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 대신에 단일한 웹사이트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글 5-29의 소재는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2번 문장의 주어는 The Initial Solution Used by Web Designers인데 이와 연결되는 수로 동사가 와야 하는 상황에서 포커싱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과거형 동사 포커스 드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5-2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0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상의 협상에서 신용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어떤 시점까지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보상금의 지불로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신용의 회복이 여러분이 단지 금전상의 손실의 가치만을 보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는 여러분이 일종의 도의적 손실보상금과 거의 같은 뭔가 추가적인 것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신용을 저버리는 것은 또한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함으로 즉 여러분이 돈뿐 아니라 심리적 안도감을 잃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도의적인 보상금의 지불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상대편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적인 어떤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은 쪽이 관계에서 가장 강한 쪽이면 그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측면을 완전히 강조하고 무시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대체로 딱 들어맞는 보상금만을 지불할 것인데 비록 이것이 가끔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이 글 5-30의 소재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보상입니다 신용을 저버리는 것은 상징적인 요소도 포함함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다음에 하웨버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죄를 지은 쪽이 관계에서 가장 강한 쪽이라면 이러한 상징적인 측면에 다르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문장이 제시되어 앞선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 언급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4번의 엠퍼사이즈는 적절하지 않고 이를 이그노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5-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혁신의 산출물인 지식은 모든 자원 중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 자원이다 모든 물리적 자원이 사용에 의해 고갈되고 공유에 의해 나뉘는 데 반해 지식은 다르다 바퀴는 부서지거나 마모될 수도 있지만 바퀴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작동하기 마련이다 바퀴는 오직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지만 바퀴에 대한 설계는 무한히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그들 모두 그것으로부터 이그어둘 수 있다 아이디어는 제로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제로썸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의 손해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므로써 우리는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지구상에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지식은 물리적 자원과 다른 규칙 즉 그것을 본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규칙에 의해 작용한다 이 글 5-31의 소재는 지식 자원의 특성 해석입니다 지식은 물리적 자원과는 다르게 고갈되거나 나뉘지도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풍부하게 어번던트입니다 따라서 5-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숙인은 의견 중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 같다 때때로 그것은 사람들을 서로 간의 의견일치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련 사실을 오해해 왔을 것이다 또는 그들이 제한된 정책에 가능한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단 어떤 정책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실제로는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 보이면 처음에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높은 최저임금이 정말로 실업을 증가시킨다면 자신이 높은 최저임금을 선호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처소득 근로자를 도울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우선순위라 생각했던 것 즉 자신의 가치 판단을 제고하도록 설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최우선적인 사회적 목표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토론 후에 그들은 다른 사회적 목표를 위해 전반적인 번영을 희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 이 글 5-32의 소재는 수기와 합의입니다 수기를 통해 의견 충돌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관련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제고하게 되거나 자신의 우선순위라 그랬던 것도 제고하도록 설득되는 등 서로 간의 의견일치에 이르게 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칼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서로 간의 의견일치 occurred with one another 입니다 따라서 5-3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3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구매 패턴은 고객 우대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다 그 제도의 주된 목표는 다양한 쇼핑 행동을 다르게 보상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제도는 고객이 방문 빈도 방문당 지출 및 제품 품목당 지출에 의해 추적되는 것을 허용한다 소매업체는 함께 구매되는 제품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소매업체 부츠는 활성 회원이 1500만명인 어드밴테이지 카드 우대 제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행한다 한가지 유용한 발견은 필름과 사진 액자를 사는 것과 신생아 용품의 구매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 부츠의 상품은 품목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용품 구매자를 위해 사진 액자와 연계된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소매업체에게 절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것들은 새로이 부모가 된 이들이 원할 것 같은 종류의 상품이다 이글 5-33의 소재는 고객 우대카드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우대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알 수 있는데 고객이 함께 구매하는 제품 유형을 파악하여 연계 할인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사용된 부츠의 어드밴테이지 카드 우대 제도를 분석하여 얻게 된 필름과 사진 액자를 사는 것과 신생아 용품의 구매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아기용품 구매자를 위해 사진 액자와 연계된 특별 할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생아 부모들의 호응을 얻을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로이 부모가 된 이들이 원할 것 같은 New parents are likely to want 입니다 따라서 5-3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4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차인종 타인종 또는 자기인종 효과는 인간이 다른 인종의 얼굴에 비해 자기 인종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서의 용이성 증가를 의미한다 이 현상은 그 선택 양상이 가소성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인종에 충분히 노출됨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종 간의 맥락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현상은 얼굴 인식에 대한 침팬지의 능력을 확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과학자들을 재미있게 장난을 쳤다 인간의 얼굴은 침팬지의 얼굴보다 분명하게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렇다 더 구별되기에 과학자들은 침팬지의 얼굴 인식을 검사하기 위해 인간의 얼굴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 침팬지들은 그것에 매우 서투른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물론 관계된 과학자들이 침팬지들에게서 이 특별한 능력은 그다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누군가가 즉 애틀랜터에 있는 여켈스 내셔널 프라임잇 리서치 센터의 리자 펄가 침팬지를 다시 실험하되 이번에는 인간의 얼굴 대신 침팬지의 얼굴을 사용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했다 자 보시라 리사 펄와 그녀의 동료 영장류 동물학자 프렌스 디 월이 보고했듯이 침팬지들은 그것에 뛰어났다 이 글 5-34의 소재는 영장류의 얼굴 인식 능력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종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 더 용이함을 가지는 효과가 침팬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침팬지는 인간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에 서투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에 침팬지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에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이 종 간의 맥락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is equally applicable to other species as well as interspecies context입니다 따라서 5-3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5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보세요 5-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양식이 음악과 소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적일 수 있는 것 같다 공간의 음향 효과가 음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처럼 음향의 특성 특히 사람의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좌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중앙에서 사람이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이 증폭되지 않은 채로 맨 뒤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설계된 콘서트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목소리가 최초의 악기인 것으로 추정되며 아무리 외지거나 고립되어 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인간의 문화는 없다 예를 들어 카네기홀은 그 목표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종류의 소리 특히 타악기 소리에는 특별히 수용적이지 않다 하지만 목소리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는 악기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환경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매력적으로 여겨온 일종의 신성시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글 5-35의 소재는 건축양식과 소리의 관계입니다 공간의 음향 효과가 음악의 발전을 이끌듯이 음향의 특성도 건축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은 무대 중앙에서 내는 소리가 맨 뒤까지 잘 들리도록 지어진 공간을 중시해왔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목소리가 최초의 악기로 추정되며 모든 문화가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의 3번 내용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35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36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박은 과학적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과학에서의 많은 결론은 그 당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2달락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와 증거를 축적함에 따라 더 최근의 발견과 이해는 옛것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은 가지고 시작할 데이터와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 특히 사실이다 A달락입니다 이 과정에 좋은 이해는 버터 대 마가린 이야기이다 30년 전 버터의 포화지방이 심장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자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마가린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C달락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화학적으로 변형된 마가린의 지방, 트랜스 지방이 심장질환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더 최근에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버터를 제한하면서 또한 식단에서 마가린과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라고 자신들의 권고안을 개정했다 이 글 5-36의 소재는 과학적 과정에서 반박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과학의 결론은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에 기초하기에 잠정적이라는 내용에 주어진 글에 이어 시간에 지나 더 새로운 발견이 기존의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좋은 예로 버터와 마가린을 들면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버터의 포화지방의 유해성을 근거로 마가린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하고 그러나 이후 마가린의 트랜스 지방이 훨씬 더 나쁘다는 증거가 축적되면서 과학자들이 기존의 권고를 개정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5-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7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는 군거성이 있어서 해를 당하고 있는 다른 돼지를 구하러 가고자 한다 곤경에 처한 다른 돼지에 대한 돼지의 의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우간다 동물보호국에서 나왔다 삐달락입니다 아프리카 거대 멧돼지 수컷 한 마리가 창에 부상을 입었고 뒷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되었다 그 돼지는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었고 그 돼지의 가족 넷이 그의 주위에서 그 돼지가 진흙구덩이에서 나오게 도우려 했으며 그것으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A달락입니다 권경에 처한 돼지의 특별한 울음소리는 그 지역의 다른 모든 돼지에게 급히 자신을 도우러 오라는 직접적인 신호이다 돼지들은 매우 일관되게 그리고 매우 분명히 연민어린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것은 그것을 보는 모든 이에게 당혹스러운 인상을 준다 C달락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생돼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적인 가치관의 기미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 특징짓기를 꺼린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것을 동정심이라고 부를 테지만 돼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순전히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이 글 5-37의 소재는 돼지의 의리입니다 권경에 처한 다른 돼지에 대한 돼지의 의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구덩이에 빠진 돼지주의에서 그것을 도우려 했으며 큰 소란을 피우는 돼지가족을 속히 하는 내용인 B가 이어져야 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돼지들이 분명히 연민어린 의도로 권경에 처한 돼지를 돕는다고 설명하는 A가 이어진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이라면 동정심이라 할 테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순전히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입니다 따라서 5-3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8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연구는 비만이 미각 포만감에 영향을 주어 단맛과 기름진 맛 둘 다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최근 연구는 비만 아동이 정상 체중 아동보다 덜 민감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관성의 이면에 있는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같은 음식들, 즉 달거나 기름진 즉석식품들이 또한 미각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비만과 감소된 미각 포만감 사이의 관련성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체중 범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맛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미각 포만감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연구는 체중 감소가 점차적으로 포만감 경험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체중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면 미각 포만감 훈련을 계속하여 여러분의 몸과 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라 특정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하라 이 글 5-38의 소재는 미각 포만감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도입부에 도우가 있으므로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에 유치할 것입니다 3번 앞에 문장에서는 비만과 감소된 미각 포만감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떤 체중이든 맛의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미각 포만감을 느끼는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3번 뒤의 문장에서는 체중 감소가 점차 포만감의 경험을 바꾼다는 점을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5-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9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가 머리 주위를 돌아 쉽게 회절할 만큼 충분히 큰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소리가 나는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머리 폭보다 파장이 현저히 더 짧은 고음의 소리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귀에 도달할 만큼 쉽게 머리 주위를 돌아 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더 날카로운 소리의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뇌는 각각의 귀에 도달하는 소리 강도를 비교하여 소리가 다른 쪽 귀에서보다 한쪽 귀에서 얼마나 더 큰지에 의해 그 방향을 판단한다 하지만 저음의 장파장 소리는 머리 크기가 그에 비해 작고 파동이 어떤 음향 음영도 만들지 않고 머리 주위를 돌아 회절함으로 양쪽 귀에 쉽게 도달한다 이러한 더 낮은 소리의 경우 뇌는 양쪽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의 미세한 차이를 비교한다 그 음파는 머리 주위를 돌아서 약간 더 먼 길을 이동했으므로 음원으로부터 더 먼 쪽 귀에 약간 더 늦게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어에 절제된 표현이 아니라 0.6ms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글 5-39의 소재는 뇌가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음파가 음원으로부터 더 먼 쪽 귀에 더 늦게 도착하는 이유 즉 양쪽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소리일 때 뇌가 양쪽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비교한다는 5번 앞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번 다음 문장에서 말하는 슬라이틀리라는 표현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슬라이틀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5-40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핑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객들의 비극적인 감정은 공연 중에 느껴졌다가 그러고 나서 잊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좋은 비극은 모든 가치 있는 문학 작품처럼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단순히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감정을 실생활에 비슷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올바른 감정으로 제공한다 그것은 그러한 감정과 결합된 상황을 모범적인 예로 제공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의 실패, 고통, 죽음의 상황을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는 비극의 영웅들이 반응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비극에서 그들에게 반응한 것처럼 반응할 것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가치 있는 연극에 참여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교육한다 그것은 모든 문학관의 아이들이 이야기와 연극으로 교육받는 이유의 큰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삶의 다양한 종류의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양문입니다 비극은 관객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현실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이 글 5-40의 소재는 비극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비극은 관객에게 비극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실생활의 비슷한 상황에서 느끼는 올바른 감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극을 통해 관객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양문의 빈칸 A에는 Empathy가 B에는 Reality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5-4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1-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41-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단순히 자신에게 바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만으로 아주 많은 것을 열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의미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찾으면서 열려있고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긍정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데비트 존슨은 Celebrate what's right with the world 라고 불리는 영상에서 그러한 질문하는 것에 힘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그 영상에서 존슨은 긍정성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윤리에 어떻게 스미는지를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논한다 자신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단지 스스로에게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축하할 수 있는가 라고 고집스럽게 묻고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답이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장소 심지어 실망을 주는 존재들이 어떻게 엄청난 아름다움을 숨길 뿜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내가 이 영상을 수업에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의 효과는 강력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이 잡지에 실린 자연사진들에 대해 항상 회의적이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그것들이 편집된 것이라고 간주했고 자신이 자연을 직접 볼 때 왜 예쁜 이미지들을 결코 보지 못했는지 궁금해했다 존스의 가르침은 그녀가 아름다움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 새롭게 눈이 뜨여 그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 주위를 더 기울였다 그녀는 나중에 내게 말했다 정말 분명히 모든 아름다움은 제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때에도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들은 잎에 작은 빗방울이 맺힌 채 건강한 녹색을 뽐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자연을 같은 방식으로 결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 5-41에서 42의 소재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의 힘입니다 5-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답을 찾으려 노력하면 대상이 달라 보인다는 설명을 접한 소녀가 그것을 적용하여 보니 일상적인 풍경에서 전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새로이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긍정성 의료의 문을 여는 기구 Asking yourself the right questions A door opener to positivity입니다 따라서 5-4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2번 문제입니다 미추추인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긍정성을 향하여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 평범하거나 실망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에서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C번의 컨실을 반대 개념인 레디에이트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5-4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오클라우마 주립대의 1996년 시즌 쿼터백이자 랜던 존슨 대통령의 조카인 랜디 존슨은 평범한 팀을 위한 평범한 쿼터백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쿼터백과 팀과 오클라우마 주립대는 그들의 숙적인 오클라우마 대학교를 시즌 종료 경기에서 이기면 전설적인 위대함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C달락입니다 1996년에 그 최종전에서 오클라우마 주립대는 6점 차로 뒤처져 있었다 그들과 골라인 사이는 거의 80야드에 달했고 시계에는 단 몇 분만 남았으며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득점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진흙으로 덮인 그들의 운동복은 주립대 선수들의 지치고 절망한 얼굴에 반 만큼도 비참해 보이지 않았다 오클라우마 주립대 코치는 호의의 표시로 모든 4학년 선수들을 경기의 마지막 플레이에 투입했다 그런 다음 그는 랜디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플레이든 외치라고 했다 D달락입니다 팀은 작전회의를 위해 스크럼선 후방에 모였고 그의 팀 동료들이 놀랍게도 랜디가 13번 플레이를 외쳤는데 그것은 연습에서 성공한 적이 전혀 없다는 타당한 이유로 그들이 결코 써본 적이 없는 속임스 플레이였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13번 플레이가 성공했다 오클라우마 주립대 팀이 1점 차로 경기에서 이겼다 팬들은 열광했다 그들이 그 경기의 영웅인 랜디를 들어올려 경기장 밖으로 데려갈 때 그의 고치는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자네는 도대체 왜 13번 플레이를 외쳤나? 삐달락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작전회의 중이었어요 랜디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선수들을 살펴보았고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해리 선배를 보았어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대학 경기였고 우리는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커다란 선수번호 8자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 렐프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뺨에도 역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저지 셔츠에서 커다란 선수번호 7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상심한 선배들에게 경의를 부여하여 저는 8과 7을 더해서 13번 플레이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랜디 코치가 다시 소리쳤다 8과 7은 더해서 13이 되지 않아 랜디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코치님 그리고 만약 제가 코치님만큼 똑똑했다면 우리는 경기에서 졌을 거예요 이 글 5-43에서 45번의 소재는 오클라우마 주립대의 승리를 이끈 쿼터백입니다 5-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랜디는 오클라우마 주립대의 평범한 쿼터백으로 그의 팀이 오클라우마 대학교와 숙적 관계임을 소개하는 내용에 주어진 글 A 다음에 오클라우마 주립대가 비참하게 치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에게 플레이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13번 플레이의 성공으로 승리를 거두자 코치가 랜디에게 갑자기 13번 플레이를 한 이유를 묻는 내용의 D가 오고 마지막으로 랜디가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수번호를 더한 것임을 밝히고 더셈은 틀렸지만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5-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A, C, D, E는 모두 랜디를 가르치고 B는 코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5-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치는 경기 마지막 플레이에 4학년 선수를 모두 투입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오클라우마 주립대 코치는 경기 마지막 플레이에 4학년 선수를 제외시켰다입니다 따라서 5-45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회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